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김종강 작가의 작품 놀러가자고요 를 준비했습니다. 노인회장의 아내 오지랍씨는 동네 주민들에게 농사철 농갈이 끝나고 모짜리 하기 전 조금 한가해지는 시기를 틈타 마을 주민들에게 단체로 놀러가자는 행사참여를 위해 전화를 돌립니다. 각 전화통화마다 풍성하게 재현되는 각 인물들의 성격과 사연들이 드러나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작품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놀러 가자고요 그간 무고하신가요? 노인회장 김사또 조강지처 오지랍입니다. 누구라고요? 노인회장 마누라라고요. 자주 뵀어요. 우리집에도 몇 번 오셨고 회관서 수도 없이 뵀어요. 누구라고요? 뭐라고요? 보청기 어디 있냐? 보청기 껴도 시원찮게 들리는데 보청기 안 끼니까 하나도 안 들리네. 어라? 보청기 껴네. 보청기 껴는데도 인양 안 들린대요. 거 밥도 안 드시고 사시는 분인가? 좀 크게 말해봐요. 대체 누구요? 노인회장 마누라라고요. 이번에 놀러 가는 것 때문에 전화했어요. 놀러 가셔야죠. 정말 누가 뭐라는 건지 하나도 안 들리네. 누구요? 누가 뭐라는 거요? 악점 써서 말해봐요. 젖 먹던 힘까지 쓰고 있어요. 뭐라고요? 놀러 가자고요. 안 들려요 안 들려. 할망구가 있으면 바꿔줄 텐데. 할망구도 없고 답답하네요. 이 할망구가 대체 어딜 간겨? 이상하네. 보청기 끼고 이렇게 안 들릴 리가 없는데. 이 보청기가 겁나게 비싼 거요. 자식 놈들이 팔순대 사준 건데. 세계적인 메이커가 고장났을 리는 없고. 약발이 떨어졌나? 이따가 다시 걸게요. 안녕히 계세요. 미안해요. 나도 내 귀가 깜깜 절벽이 될 줄은 몰랐어요. 안 들리니까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에요. 사실 보청기 되게 끼기 싫어요. 귀 속에 똥발이 사는 것 마냥 윙윙대니 견딜 수가 없어. 놀러가자니까 하는 말인데 오지랏댁은 신동엽이라고 알지? 책도 보고 일기도 쓰는 사람이니까 알 거 아니요. 코미디언이요? 아니 아니. 시 썼던 신동엽. 껍데기는 갈아나 뭐라나 썼다는 시인 신동엽이라고 있었디야. 실은 나도 아웃고저께까지는 코미디언 신동엽만 알고 시인 신동엽은 몰랐지. 우리 소년딸 알지? 상큼이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삼동네에 셋밖에 안 되는 여고생이잖아요. 인사성 바르고 그 정도면 빠지지 않는 미모고 공부도 공부는 못해. 얘가 노는 걸 워낙 밝혔어. 엊그제도 얘가 어디를 놀러간다는 겨. 인연이 놀러간다고 하면 곧부터나 사고친 게 한두 번인가. 근데 이번에는 그냥 놀러간 게 아니더라고 글쎄. 신동엽 생가회사는 신동엽 백일장에 갔었대. 부여터미널 근처에 고 신동엽 씨가 태어난 집이 있대. 거기에 신동엽 문학관도 있고 거기서 백일장을 했대. 오지랏댁은 책 많이 읽고 읽기도 틈틈이 쓰니까 백일장이 뭔지 알지? 우리 그런 늙은 것들은 백일장이 뭔지도 몰라서 한참 설명을 해줘야 했다니까. 히히. 실은 나도 백일장이 뭔지 엊그제 알았지만. 아이고 민망하네요. 제가 뭐 책을 많이 읽어요. 1년에 2억 원 읽을까 말까. 읽기도 한 달에 대출 쓰면 많이 쓰는 거라 쓴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 정도면 엄청 쓰레 읽고 쓰는 거지. 암튼 내 손녀딸이 그 백일장에서 은상을 탔지 뭐야. 우리 불학서 내가 80년을 사는 동안 글 써서 상단 사람은 처음 봤어. 옛날로 치면 이게 창원급자나 다름없다면서. 창원급자가 뭔지 알지? 우와 우리 상큼이가 큰일 했네요. 상큼이가 그런 글재주가 있었네요. 동상도 아니고 은상을 타다니요. 될성 부른 입은 떡잎부터 한다고 나중에 책 쓰는 사람 되겠네요. 아이고 이제야 말이 통하는 사람을 만났네. 우리 불학에서는 내가 아무리 자랑질을 해도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야지. 책도 모르고 글도 모르고 백일장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 무슨 말이 통해. 촌놈들이 글 쓰면 백월 낸다는 소리는 어디서 추워 들어가지고 축하는 못해줄 방정 글 같은 거 못쓰게 하라고 초치는 소리는 해대고 말이야. 우리 상큼이를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놈이 하나도 없네. 축하는 안해줘도 좋은데 이것들이 믿지를 않더라고. 상큼이가 상장에다 상금까지 받아왔는데 돈으로 안 받고 도서상품권이라는 것으로 받아왔어. 나한테도 기념으로 한 장 줬는데 내가 그 만원짜리 도서상품권을 증거로 보여주니깐 비로소 믿더라고. 상큼이 말을 들어보니깐 주말마다 놀러만 다니게 아니라 알바도 뛰고 백일장도 다녔대. 한 번도 상을 못 타서 챙피해서 얘기를 못했었대. 이번엔 처음으로 상을 타서 당당하게 밝히는 거래. 아이고 이 못난 놈아 이렇게 자랑스러운 딸을 나누고 왜 죽은겨? 아이고 잘난 며느리년아 어디서 안 죽은 목숨은 푸지않아 모르겠다. 내 딸년 우리가 보란듯이 잘 키우고 있다. 아이고 미안해 우지랍대. 내가 너무 좋아서 말이 끊어지지를 않네. 좋은 소식은 나눠야죠. 그렇지. 근데 우리 상큼이가 참 기특해. 뭘 썼냐니께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기를 예쁘게 잘 길러준 얘기를 솔직하게 썼대. 할아버지 할머니 고맙습니다라는 얘기를 썼대. 우리는 상큼이가 저만 알고 키워주는 공은 꿈에서도 모르는 싹수머리 없는 년인 줄 알았거든. 상큼이가 그리 속이 깊은 줄 누가 알았겠나. 나중에 상큼이가 쓴 글이 책으로 나온대. 자기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상탄에 들 거 다 나온다지만 내가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 책을 한 백 건은 사서 쫙 부를 테야. 오지랍대 칸대는 1등으로 줄게. 아이고 나는 생전 처음 알았어. 너무 좋아도 눈물이 철철 난다는 걸. 좋은 일이 있어봤어야 할지. 자꾸만 눈물이 나. 지금 집에서 전화는 겸? 그럼요. 집이죠. 퇴원했슝? 그럼요. 벌써 한 달은 됐어요. 저번에 제가 감사하다고 떡돌린 날 회관에 나오셔서 만나게 되셨잖아요. 감사? 무슨 감사? 저 병원비 부태라고 출염들 하셨다면서요. 꼭 돈이 문제가 아니라 걱정해주신 게 어디예요. 일일이 찾아뵙고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게 도리인데 서로 간에 바빠서 떡으로 때우고 만 거죠. 떡 먹은 기억은 나는데 그 떡이 그 떡이었나? 회관에다가 떡 갖다 넣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아, 떡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왕이면 신식떡으로 해왔으면 좋겠슝. 하나씩 비닐로 싸서 까먹기 좋고 보관하기 좋은 거. 떡은 떡이고 되게 미안시룡. 문병 간다 간다 하고 결국엔 못 가고 말하슝. 요새는 교통이 발달해서 마음만 있었으면 못 갔을까. 에휴 내가 마음이 부족해요. 죽을 때가 가까워서 그런지 부쩍 미안해요. 자식 새끼들한테도 미안하고 동네 사람들한테도 미안하고. 딱 한 인간. 먼저 골로 간 남편한테는 하나도 안 미안해. 죽어서 그 인간 만날까봐 죽지도 못하겠다니까. 그 인간 안 만난다는 포장만 있으면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농약 마셔버릴 거요. 에휴 근데 왜 전화했대요? 노인회에서 이번 주말에 놀러가기로 했잖아요. 같이 가시자고 전화드렸어요. 어째 그런 전화를 노인회장님이 안고 오지랖대기 하고 있디야. 노인회장님하고 사는 죄죠. 엥? 노인회장님이 그새 새살림을 차리셨나? 제가 노인회장 마누라잖아요. 오지랖대기 노인회장 마누라였슝. 그럼요. 40년째 같이 살고 있어요. 노인회장님 성격이 엄청 불같던덩. 저번에 싸우는 거 보니까 장난하는 게 무섭더라고. 그럼 무서운 사람이랑 어떻게 살아요? 지금은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옛날에는 말도 못했어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쭉 폴락에 나서서 사뚜 노릇을 하니 싸움이 안 나요. 젊었을 때는요. 피칠갑 안 하면 집에 못 들어오는 줄 알았다니까요. 오미나 그런 사람이랑 워치게 살았슝? 나처럼 남편을 확 잡고 살아도 속상한 게 많은 법인데. 아휴 이제는 늙어서 젊잖아요. 놀러 가실 수 있는 거죠? 언제 가는뒤? 이번 주말이라고요. 일요일. 그날 자식들이 죄 오기로 했는데 내 생일이어서 밥 사준다고 온대요. 밥을 토요일에 안 먹고 일요일에 자셔요. 토요일에는 사도네 결혼식이 있쇼. 사도네 결혼식까지 챙기면서 살아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챙길 건 챙겨야죠. 우리 딸님이 과시당하면 쓰나. 생신 축하드려요. 그런 축하는 다시 말아요. 오지럴 땡은 아직 젊어서 뭘요. 나만큼 늙어봐. 생일이 가장 심란요. 생일밥 먹는 게 아니라 제사밥 먹는 것 같다니까. 같이 가시면 좋을 텐데 못 가시는 거로 알고 전화 끊을게요. 우리가 언제 또 전화를 해볼 거라고 벌써 끊어요. 더 얘기 나눠요. 안녕 못합니다. 어째 안녕을 못 하신대요. 두 분 다 건강하시고 자식들도 다 잘나가시고. 한 달 전까지는 그랬죠. 무슨 일 있으셨어요? 말도 말아요. 폭삭 망했어요. 알고 보니까 둘째 놈 사업이 쫄딱 망해버린 지 석삼년이더라고. 그것도 모르고 우리 아들 놈 사장님이라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으니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네. 알고 봤더니 둘째 놈이 저 혼자 망한 게 아닙디다. 교수 형돈, 의사 누나돈, 변호사 동생돈, 복부인 장모돈 싹 그러다가 다 때려박았더라고. 저희들끼리 6.25 저리 가게 싼 모양이요. 둘째 놈이 한 번만 더 두어 달라고 눈 마시고 선산이고 싹 팔아 달라고 조르는데. 다른 놈들이 가만히 이겠어요. 내 앞에서 지들끼리 지랄 연병들을 해야 되는데. 참 각오 아닙디다. 아이고, 만화님은 어쩌시다가. 자식들 그 꼬라지를 보고 어떤 옆엔네가 제정신이겠어요. 나까지 지랄 연병으로 날 테니까 훅 가버립디다. 병원에 누워있어요. 안 아픈 데가 없이 다 아프다는데 의사는 특별히 아픈 데는 못 찾겠대요. 에고, 어렵게 전화 주셨는데 간단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제가 놀러 다닐 정신이 아니에요. 아휴, 어쩔 거나. 모쪼록 가엄한 서성을 빌게요. 기어이 놀러 가는 거구만. 해마다 놀러 갔잖아요. 뭐 따라 놀러 가냐고. 놀러 가봤자 다들 다리 아프다, 허리 아프다 해서 구경 다닐 염도 못 내고 버스에서만 죽 때리잖아. 그니까 버스 타러 가는 거잖아. 그 돈이 얼마냐고. 돈을 건설적으로 써야지. 노인의 이름으로다가 불우유도끼 성급이라도 내면 좋잖아. 아픈 애들 병원비로 보내도 좋고. 아프리카 같은 데는 굶고 사는 애들이 태반이라던데. 거기 밥값으로 보내도 좋고. 그거 북한만 안 보내면 돼. 게다가 동사철이잖아. 젊은 사람들 동사 짓느라고 쎄 빠지는데. 나이 먹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된 거 자랑질 다니자는 거야? 우리 회장님도 놀러 다닐 거 싫어해요. 꼭 가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니까. 그렇다니까. 저번 회의 때 나만 놀러 가는 거 반대했다니까. 곧 죽어도 놀러는 가야 한다는 거지. 우리 젊었을 때는 놀러 가는 게 의미 두고 보람도 있었어. 촌놈들이 일렬에 딱 한 번 떼 빼고 꽉 내고 용을 즐기다 오면 침묵 도무를 넘어 보람상력까지 되었어. 에잉.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놀러 다닐 만큼 다녔잖아. 아주머니도 안 다닌 데 없잖아. 그만큼 놀았으면 됐지. 꼭 땅 속에 묻힐 것들이 기어코 놀러 가야겠다니. 아이고 어이가 없어 어이가. 8, 90 노인네들이 벌어적 벌어적 기어 다니는 거 보고 뭐라고 하겠어. 단체로 고려장 왔나 그럴 거 아니야. 이번에 가는 데는 버스에서 서른 발짝만 걸으면 된대요. 서른 발짝은 짧나? 열 발짝 하는데 반 시간도 더 걸리는 노인네들 천 주구만. 농사철에 일정 잡았다고 걱정하셨는데요. 노인분들이 농사철 아니면 움직이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잖아요. 추우면 추워서 안 되고 더우면 더워서 안 되고 먼지 많아도 안 되고 바람 많이 불어도 안 되고 비 맞아도 안 되고 딱 이맘때 밖에 없어요. 괜히 옛날부터 4월에 놀러 가는 게 아니라고요. 석가모님 부처님도 하필이면 4월 초바일에 딱 먼저 태어나신 것도 다 까닭이 있다고요. 농사철 중에도 농갈이 끝나고 모짜리 하기 전에 좀 한가하잖아요. 그래서 딱 그때로 정한 거라고요. 그것도 회장님 혼자 정한 게 아니고 회의에서 여러분이 정한 거라고요. 그게 회의인가? 회장 혼자 안 건네고 의견 내고 결론 내고 나머지는 찬성 소병만 치잖아. 북한 김씨 왕자하고 다르게 모여. 내가 하는 말은 들은 척도 않고. 민희의 기분이 안 돼 있어. 회장님이 독반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방광수 은그러게 잘 치시는 분들이 멍석 깔아주면 꿀먹은 벙어리가 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총대를 매는 거죠. 아따 남편이랍시고 대우 감싸네. 열려놨구먼. 홍삶은 세워야겠어. 영감님은 어려우실 것 같고 마나님은요? 마나님 안 계세요? 나랑 같은 생각이요. 마나님은 가지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내 마누라는 생각이라는 게 없어. 내 생각이 그 사람 생각이요. 안 가. 뭐 가. 우리만 안 가는 걸 다행으로 알아. 내가 소식적 성질대로라면 관광버스 앞에 들어 놓았을 거야. 다 못 가게. 소식적 성갈로 따지면 우리 남편이 더하죠. 감당되시겠어요? 아이고 깜빡했네. 열려 하지마. 계속 수고하셔. 아이고 종일 전화하고 계신 거유. 말도 말아요. 아침 낮절부터 전화하고 있는데 벌써 목구멍이 탱탱 분 것 같아요. 아휴 귀어든 분들이 태반이라 소리를 팍팍 찔러댔더니 전화를 왜 한대요. 방송을 하면 될 것을. 걱정되니까 그러지요. 30명은 가져야 되는데 가겠다는 사람이 없으니 가실 건지 마실 건지 확인할 겸 웬만하면 가시자고 설득할 겸 전화를 둘러보고 있는데 영 소득이 없어요. 아휴 큰일 났네 큰일 났어. 버스를 어디 채운대요. 가실 수 있죠. 회장님이 다 좋은데 아내한테 막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 전화도 하실 양이면 직접 하셔야지 왜 애만 아내한테 시킨대야. 내가 한다고 했어요. 회장님 시킨 게 아니고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일이에요. 가슴 열관에 뭐 끼고 살잖아요. 말 많이 하면 가슴이 엄청 안 좋다던데 전화일이 보통일이 아니어요. 제 며느리가 홈쇼핑에서 전화통이랑 싸우는 일을 하는데 전화 한 통 받을 때마다 한 달씩 늙는 것 같대요. 우리 며느리 하나도 마트에서 계산화를 하는데 손님 거짓말이 귀어듣고 말 많은 노인네들이라 계속 대꾸하고 소리를 질러야 된대요. 저녁에 가슴이 아파 숨 쉬기니까 너무 힘들대요. 그니까 전화일이 보통이 아닌데 왜 그걸 가슴 아픈 아내 얘기 시키셨냐고. 자발적으로 하는 거라니까요. 우리 회장님 너무 바빠요. 한 열흘 동안은 소통 친다고 주거나더니 요새는 그 소통 논바닥에다 펴느라고 또 죽어나요. 아휴, 그렇게 죽을둥살둥하고 다니는 양반이 노인에 놀러 갈 사람 머릿속 걱정하고 있으니 제가 자불한석이라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분 살아 있으니 전화질이라도 해보겠다고 떠맡았죠. 아휴, 이제 스무 집 했는데 남은 집을 언제 다 하는지 까마득하네요. 다 안다고요? 한 예순 집은 될 텐데 딱 한 번만 해서 되면 좋은데 도통 안 받는지 생각을 좀 해 본다는지 말이 안 통하는지 본인이 안 받는지 이런 때는 다시 걸어야 하니까 백 번은 더 하겠죠. 대충 하세요. 그게 무슨 사서 고생이에요. 전화 같은 거 안 해도 갈 사람은 가고 못 갈 사람은 못 간다니까요. 이방 시작한 일이니 최선을 다해야죠. 아휴, 못 말려요. 못 말려. 그래서 가실 거죠? 노인네 말 잔뜩 시키고 못 간다고 하면 그게 사람이에요. 갈게요. 저는 하늘이 무너져도 놀러 가요. 힘드신데 저한테까지 전화를 하셨대요. 당연히 저는 가야죠. 명색이 부녀회장인데 저라도 가서 재롱을 떨어야죠 어쩌겠어요. 확실히 나이는 못 속여. 철심이 넘어가니까 흔드시는 분도 없어요. 세색시 세신랑 신혼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민숭민숭 참 재미없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분위기 주동해야죠. 부녀회장님이 65이죠. 나이 젊되고 다 건강한 거 아니죠. 나 봐요. 70 나이에 구순노인네 소리를 들으니 부녀회장님은 워낙 건강하게 사시니까 50대로 보이잖아요. 아휴 제가 동화소리는 듣는데 50대는 좀 심하셨다. 부러워요. 부러워. 근데 전화된 김에 좀 여쭤볼게요. 노인회장님이 집에서도 그러시나요? 뭘요? 설거지도 너무 잘하시고 청소도 너무 깨끗이 하고 어떤 때는 지저분하다고 우리 부녀의 방까지 쓸고 닦아주시는데 정말로 파리가 미끄러져서 다칠 정도예요. 냉장고하고 창고도 어찌나 정리가 잘 되어 있는지 옛날 노인회 남자방은 지린내 담밴내 노인내 냄새 청국에다가 돼지율이나 다름없었어요. 지금 회장님이 들어선 이후 완전히 달라졌어요. 깨끗한 것은 청소 열심히 해서 그렇다 치고 냄새 사라진 건 정말 신기하다니까요. 실내에서 절대 흡연 금지시켜서 담배 냄새는 없어졌다고 쳐요. 찌린내 노인내는 정말 없애기 힘든 거잖아요. 방향제 같은 것도 안 쓰시던데 뭘 어쩌신 걸까요? 노인 냄새가 어찌 안 나겠어요. 부녀 회장님이 좋게 생각하시니까 좋게 보이는 거지. 근데 우리 회장님 집에서는요? 아무것도 안 해요. 걸레 붙잡아 본 적도 없고 설거지 해 본 적도 없고 나 병원에 있는 두 달 동안은 어쩔 수 없이 했다던데 나는 본 적은 없어요. 며느리하고 딸 말로는 아버님이 설거지도 잘하고 빨래도 잘하고 방 청소도 잘하고 사시는 것 같다고 하던데 나는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집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해. 의사가 무릎 수술 받고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집안일 다 하고 있어. 이 무릎으로 밥, 설거지, 빨래, 마당 비질. 우리 집에 와보셔서 알겠지만 우리 집이 무릎성한 사람도 걸어다니기 힘든 구조잖아요. 아주 죽겠어요. 노인 회장님. 집에서는 천둥, 멍게가 쳐도 꼼짝 않는 돌부처예요. 희한하시네요. 그런 분이 회관 살림은 가사도움이 수준이시니. 참, 내 정신 좀 봐요. 부녀 회장님 틀림없이 가실 것을 알면서도 내가 전화드린 것은 좀 도와주실 수 있는가 했어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못 도와드리는 것 빼고는 다 도와드릴게요. 그냥 놀러 갈 수 없잖아요. 간식거리를 준비하라는데. 가서 점심 사 먹으면 되지 먼 간식까지. 세심한 노인 회장님 때문에 우리 사모님만 센 고생하신다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저랑 같이 가서 시장 보셔요. 언제나 가실래요? 내 국민의 교동장 오지랖 여산이셔. 55년 전 첫사랑한테 전화를 다 하셨네. 몸이 많이 안 좋다고 들었는데 목소리가 씩씩하네. 그럼 씩씩해야지. 이게 죽을 병인 거 맞는데 죽을 때까지 된둥 아프고 그러지는 않대. 진통제 먹으면 아무렇지도 않아. 복 받았지 뭐. 살만큼 살았고 편안히 죽어가니까. 너무 태평이 말하니까 더 슬프다이야. 놀러 가는 것 때문에 전화했지? 어떻게 알았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에서 봤어. 오지랖 녀석아 전화 돌리는 거 생중계하더라. 안 웃기냐? 뭔 말인지 알아야 웃지. 미안. 그날 컨디션 좋으면 부부 동반으로 꼭 갈게. 나는 못 가더라도 마누라는 꼭 보낼게. 오지랖 녀사를 그때 아니면 언제 보겠어? 내가 너를 따로 보고 싶어도 내 남편 무서워서 보러 갈 수가 없다니까. 나는 못 가. 놀러 다닐 수 있을 만큼 낫지를 못했어. 자기는 눌러가지도 못하면서 놀러 가자는 거야? 한 300미터씩 운동 다니잖아. 멀리 숨어서 너 지켜보는 게 요즘 내 낙이라니까. 그 정도 보행 능력이면 관광지는 우습지 않아? 버스 타는 게 무서워서. 앉아 있는 것도 힘들어. 허리가 너무 아파서. 허리가 아파? 원래 안 아픈 데가 없었지. 그중 무릎이 극심하게 아파서 다른데 아픈 게 생각이 안 났던 건가 봐. 무릎이 안 아프니까 허리, 어깨, 팔, 머리 다 아프네. 아, 사는 게 지긋지긋해. 아, 미안. 어렸을 때 나랑 서울로 도망갔으면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거 아니야. 자꾸 그런 말 하면 끊는다. 너희 남편 정말 대단하다. 그 소돈 혼자 다 치웠다면서? 형님 돈 많지 않아? 그걸 기계 불러서 치워야지. 아, 팔순 나이 뭐 하시는 거야. 사람들이 다 기암을 하더라고. 말도 마. 소통 치우는 거 지켜보느라고 애간장이 다 녹았어. 감기 몸살까지 걸려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일 삽질이 되는데. 아이구야, 못방석이 따로 없었어. 밥이나 먹으면 말을 안 해. 그 힘든 일을 하면서 밥을 안 먹어. 하루 한 끼니 밥 먹고도 사람이 살더라고. 형님이 봄만 되시면 꼭 그러잖아. 밥 안 먹고 술만 마셔서 우리 오지랖을 너무 속상하게 하잖아. 에그, 해튼 유난히 봄 탓이여. 올해는 자기도 힘들긴 힘든가 보더라고. 얼마나 바쁘게 얼굴 한 번 안 비치냐고 툴툴 대대. 누구? 자식놈들. 그런 소리까지 하고 있는데 듣고만 있기가 그렇잖아. 첫째한테 전화를 했더니 득달같이 내려왔더라고. 첫째가 하루 반나절 도와주고 갔는데 그걸 아들이랑 일주일 내내 푼 것처럼 자랑삼아 얘기하고 다니더라고. 자랑할 만한 자식들이잖아. 결혼도 잘하고 인정받는 직업들이고. 문제는 돈을 별로 못 번다는 거지. 특히 첫째는 말만 교수지 시간 강사밖에 안 돼. 텔레비전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면 뭐래? 며느리가 만날 죽는 소리를 하는데 오죽하면 며느리가 마트 계산원으로 나섰겠어. 며느리한테 면목이 없어. 나 병원에 있을 때 며느리가 한 달 동안 보살 뼈 줬다니까. 똥 오줌까지 받아줬어. 요새 세상에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자주 오지는 않지만 오면 새벽까지 일어나서 시합이 시험이 밥을 차려준다니까. 우리가 아침 6시에 밥을 먹잖아. 간만에 모처럼 새벽밤 며느리한테 얻어먹으면서도 이러다가 우리 아들 이혼 당하는 거 아닌가 벌벌 떤 게 어느덧 17년이네. 메이크 옷이라도 한 말 해주려고 했는데 못해주고 말았어. 갑자기 또 틀리가 부서지는 바람에 고거 고치느라고. 걱정하지 말어. 알아서 늘 다 잘 살 거야. 나는 자식 걱정 하나도 안 해. 그러고 보니 또 걱정되네. 노인의 여행을 가면 젊은 사람들이 잔투를 하잖아. 젊은 사람들도 참 힘들지. 노인들이고 부녀들이고 놀러 갈 때마다 행사 때마다 5만 원씩 10만 원씩 내놓아야 되니 얼마나 힘들어. 도시 사는 젊은 사람들도 자기 아버지 놀러 간다고 자기 아버지 체면 세워 준다고 찬조를 하더라고. 작년 경로잔치 때도 찬조 한 사람 명단 부르는 데만 반 시간은 걸렸대. 뭐가 걱정이라는 거야. 찬조 많이 들어오면 좋잖아. 음 돈 쓰기가 얼마나 힘든데. 김사도 이 양반이 1원 한 잔까지 틀림없는 분이라 돈 쓰는 것도 보통일이 아니야. 그게 걱정이 아니라 다들 찬조하는데 우리 자식들이 찬조를 못하거든. 명색의 노인회장님인데 다들 잘 산다고 무슨 감투 썼다고 아버지 면세운다고 자식들이 찬조를 하는데 우리 자식들은 남편이 노인회장 7년 하는 동안 딱 두 번 찬조를 해봤다니까. 찬조할 만하니까 하겠지. 형님이 그렇게 헌신적으로 하는데 형님 자식까지 돈 내는 건 불공평하지. 그 두 번도 사실은 내가 꾸민 거다. 내 돈을 주고 이 돈을 아버지한테 놀러 가실 때 쓰십시오 말씀드리면서 봉투에 담아드려라 한 거지. 애들이 나한테는 가끔 용돈을 주는데 지 아버지한테는 전혀 안 줘. 없어서 못 주는 건지 어려워서 못 주는 건지 그래서 내 돈 주면서 아버지한테 맛있는 거 사드십시오 하면서 용돈 드리라고 한 적도 있어. 내 말 듣고 있으니까 더 살고 싶다 오지라봐. 나 정말 죽고 싶지 않다. 나 참 선량하게 살았다. 근데 내가 왜 벌써 죽어야 하냐? 우냐? 울어도 시원찮을 사람은 난데 니가 왜 울어? 어제 조공장님을 뵈었네. 저승에서도 유유자적 잘 살고 계시더군. 조공장님이 오지랏댁을 특히 예뻐셨지. 저만 예뻐했나요? 다 예뻐했지. 저도 텔레비전에 희한한 재주의 진인분들 나오면 조공장님부터 떠올라요. 참말로 감자까지 잘 깎았어요. 자네를 편애했어. 다른 여편네한테 하나 줄 때 자네한테는 서너 개씩 줬잖아. 나한테는 수수비만 주고 자네한테는 쌀이 위에 대비까지 여궈줬잖아. 하기는 자네가 예쁜 짓을 했어. 다른 여편네들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로 퉁 치는데 자네는 그게 안 되는 여자잖아. 술 담그면 꼭 조공장님한테 한 벽씩 보내잖아. 정자나무 밑에서 안주도 없이 술 들고 계시면 아무도 안 쳐다보는데 자네는 국수라도 말아서 내 같잖아. 우리 아버지하고 동문수학 가셨고 저한테는 아버지나 다름없는 분이셨으니까요. 조공장님이 만들어준 거 혹시 남아있는 거 있나? 버리지마. 나중에 알아. 진품명품에 나올지. 진품명품식이나. 그래도 혹시 몰라 다식반 안은 잘 챙겨뒀어요. 조공장님은 그 귀한 재주를 갖고 왜 평생을 총구석에서 썩었을까요? 그런 분이 공부했으면 텔레비전 막 나오는 박사가 되고도 남았을 테지요. 누구는 안 그런가? 우리 남편 내 남편 할 것 없이 부자 부모 밑에서 잘 배웠으면 이런 총구석에서 동사나 지었겠어. 우리 여편네들은 또 어떻고? 우리도 도시에서 태어나 교육받았으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거라고. 신녀성이 별건가? 맞아요. 촌사람은 다 억울해요. 진정원에서 평생 농사꾼으로 사니까 몇이나 되겠어요? 다들 불쌍해요. 가진 재주가 뭔지 알아도 못하고 언니 재주는 뭐였어요? 재주 같은 게 있었기는 했나? 글쎄 이것도 재주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귀신을 잘 봐. 저도 꿈속에서 많이 봐요. 심하게 많이 볼 때는 눈 감기가 두렵다니까요. 나는 꿈에서 보는 정도가 아니여. 꿈에서 귀신들하고 한참을 떠든다니까. 요새 만난 귀신 중에는 서면장이 참 억울해하더만. 억울하고도 남지. 나 같은 골골도 80을 살았는데 그 풍채 좋은 사람이 60도 못 넘기다니. 그 고생을 해서 면장까지 되었는데 면장 노릇도 못해보고. 하필이면 16일이네요. 다들 그날밖에 안된다고 해서 그날로 잡았대요. 16일은 일요일이고 15일은 토요일인데 이왕이면 토요일로 잡지 그랬대요. 자식들이 토요일 와서 저녁때 가거나 다음날 혜택이 무섭게 올라가잖아요. 생일이고 잔치고 뭐든지 토요일에 당겨 맞추는 집이 대부분이잖아요. 노인네들은 일요일이 제일 안가니까 일요일로 정한 모양이 돼요. 아줌마 4월 16일이 무슨 날인지 모르죠? 노인에 놀러가는 날이라니까요. 어라? 잠깐만요. 달력이 뭐라고 적혀있네. 국민안전의 날? 이런 날도 다 있었나? 세월호가 가라앉았던 날이라고요. 4월 16일이. 그 슬픈 날에 놀러가는 건 아니죠? 국민안전의 날. 그것도 세월호 같은 일이 다시 생기면 안되겠다 해서 만들어진 날이라고요. 그럼 그날은 뭐하고 있어야 돼요? 뭐... 나도 잘 모르겠는데. 암튼 놀러가는 것은... 그러니까 뭘 해야 하냐면... 그러니까 못 가신다는 얘기죠? 잘들 다녀오세요. 왕따한테도 전화를 했네. 집이 아니신가 보네요. 시끌벅적한 게. 우리 동네에서는 나랑 놀아주는 것들이 없어서 내가 중원이 경로당으로 코스톱 원정을 왔네. 중원인연들 터새 장난 아니야. 저 탱이를 똥끼한테 물렸나? 시누이한테 똥구멍을 질렸나? 자다가 뒤통수가 깨졌나? 밥 처먹다가 쥐똥을 처먹었나? 어디서 못 크고 못 처먹고 못생긴 것들이? 탱자 호박 바가지 세숫대야 골고루 앞뒤로 매단 것들이. 이렇게도 맞고 저렇게도 처먹다가 상여탈 년들이 그냥. 고상에는 고사하고 지게만 따도 감쇄할 년들이. 아 나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네. 아휴 1대 18로 뜨고 있는 중이요. 발발하시네요. 놀러가고도 남으시겠어요. 안 가. 나도 자네 서방은 무서워. 재작년인가? 내가 버스에서 욕 좀 했다고 나를 그냥 들어와서 길바닥에 대팽개치더라고. 나도 범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은 무서워. 그냥 욕쟁이 왕따로 살려. 농약에 대해서 좀 알아. 평생 냄새만 맡았지 잘 몰라요. 나도 그래. 어떤 건 한 방에 훅 까지만 어떤 건 되게 고생한대. 어떤 건 재수 없이 목구멍이랑 내장이랑 창자랑 다 타고 목숨은 안 끊어진대. 농약병 뚜껑 색깔이 네 가지나 있네. 평생 동촌 살고 처음 봐. 농약은 서방이 해줬거든. 서방 죽은 뒤엔 아들놈이 해줬고. 아들놈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 분홍색, 녹색, 광색, 청색. 이 중에 어느 색깔이 살충자일까? 아무래도 살충제가 마시자마자 가는 거겠지. 아이고, 무섭게 왜 그러셔요. 오지랖 댁은 그 나이 먹고도 무서운 게 많은가 봐. 성님, 제발 농약은 건드리지 마셔요. 가더라도 깨끗하게 가야죠. 이왕 살았는데 살 때까지는 계속 살아야죠. 사람이 왜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살라고 태어난 게 아니겠어요. 제발 마음을 고정하시고 저랑 얘기하세요. 응? 아이고, 귀뜨거워 죽겠네. 아, 빨란 용건 얘기하고 끊게나. 용건이야 놀러가자는 건데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성님이 이상한 생각을 하시고 계시니까. 에라, 모르겠다. 다 섞지 뭐. 섞어버리자. 살균제, 제초제, 조정제, 살충제. 박박 섞어버리자. 맞아버리자. 맞아버려라. 다 쳐먹으면 단박이 안 죽고 베기겠어. 확 죽어버려라. 왜 자꾸 끔찍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선불 맞은 멧돼지보다 더 끔찍한 놈이 단박이 안 죽는 농약 맞은 멧돼지래. 속이 뒤집어져갖고 미쳐날 테니까 6.25 땡그나 다름없는 거지. 멧돼지 잡으려고요? 암만. 막걸리병에다 잔뜩 떠서 밥고랑에다가 마시기 좋게 놓아둘 참이야. 왜 그려? 왜 컥컥대? 가슴 가라앉히느라구요. 뭐요? 우리 아버지 전화하고 있었어? 이리 줘봐.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아버지 딸인데요. 무슨 일로 전화하셨는지 몰라도 아버님이 거시기가 거시기 하셔서 오락가락 하셔요. 요새는 옛날에 호랑이 새끼 잡았던 얘기만 계속 하시고 그래요. 참말로 호랑이 새끼를 잡았었단 말이에요. 참말인지 거짓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신문에는 나왔었죠. 코팅한 옛날 신문이 벽에 갑으로 붙어있는걸요. 암튼 영감님은 놀러가시는 것은 어렵겠네요. 당연하지요. 도저히는 안되겠어요. 요양원으로 모셔야지. 아이고 정말 치매노인네 모시기 너무 힘들어요. 얼찍이 효년으로도 1, 2년이지 더는 못하겠어요. 그래요. 요새는 다들 좋은데로 모십디다. 그죠? 저 나쁜 년 아니죠? 그럼요. 누가 나빠. 1, 2년 모신 것만으로도 효녀 중에 효녀네요. 에휴. 그런데 왜 자꾸 죄스러운 걸까요? 포도청이 완전 맛이 갔잖여. 어째 그리 쉬었디야? 전화 수백통 해봐. 전화 맞춤 잘했네. 내가 자기한테 막 전화할 참이었어. 다리 수술받은 사람마다 말이 달라. 나비처럼 헐헐 날아다니냐는 사람. 수술하기 전보다 더 못 걷는다고 절대로 하지 말라는 사람. 할 거면 하루라도 더 빨리 하라는 사람. 이왕 참고 산 거 하나만 하니까 계속 참고 살라는 사람. 아이고 하라는 겨 말하는 겨. 늦을수록 더 힘들다며. 나는 해야 돼 말아야 돼. 자기는 진실이 아니면 말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양당 간에 결정을 해줘. 해 말어. 나도 그랬다니까. 작년 가을까지 그렇게 만날 갈등만 했다니까. 수술 잘 된 사람 보면 나도 얼른 하고 싶고. 잘 안 된 사람 보면 할 엄두가 안 나고. 갑자기 온팡지게 아프더라고. 그 전에는 아파도 대강 걸어다닐 수 있었는데 한 발짝 딸 때마다 부엌 칼로 저미는 것처럼 고통스럽더라고. 내가 지금 그렇다니까. 누가 새 꼬청이로 무릎을 쑤셔야 되는 것 같아. 그럼 해. 수술할 때는 마취 덕에 하나도 아픈지 몰라. 깨어나면서부터가 참 욱하지. 한 달만 견디면 살만 해. 나도 다리 아픈 건 이제 모르고 살아. 다른 데가 아파서 그렇지. 다리만 안 아파. 그렇지. 하는 게 맞지.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다리가 똑바로 펴져서 너무 좋아. 너도 알다시피 내가 어릴 때보다 안장다리라 보기 흉했잖아. 그려. 니가 얼굴은 반반했는데 하차가 좀 부지렸어. 평생 치마만 입고 살았잖아. 내가 일자바지 한번 입어보는 게 소원이었잖아. 요새 그 소원풀이 하고 산다. 잘 때도 일자바지 입고 자니 말 다 했지. 히히. 일자바지 입고 시내 나가면 사람들이 그래. 나무젓가락 됐네요. 그런 말 들으면 수술하기를 백번 천번 잘했다 싶지. 야. 그런데 니 목소리 정말 심상치 않다. 응급실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여? 뭐 탈 뭐 같은 옆였네. 나한테 하는 욕이에요? 삼관이 너를 팔았다잖아. 팔 거면 진작 팔았어야지. 소똥 내고 그 소똥 다 펴고 내 눈보다 더 정성 들이는 남의 눈이라 기계불로 제일 먼저 갈았는데. 팔았대. 기계 싹선 지가 책임진다고 해서 그나마 참았어. 잘 참았어요. 저절로 일이 줄어드니 다행이에요. 이젠 좀 쉬엄쉬엄 살아요. 철없는 소리 작작하고 자빠졌다. 뭐 먹고 살래? 자식 놈들이 손 안 벌리는 건 다행이다만 한 달에 2, 30이라도 따박따박 입금하는 놈이 없는데 어째 살래? 시재담 내놓고 농공단지 삽투면 우리 눈은 꼴랑 두마직이 남는다고. 이때 뒤엔 우리 먹을 살도 없다고. 소도 다 키웠고 내 눈도 없고 소작 지을 눈도 없고 손가락 밟으면서 살래? 너 무릎 꽂히는데 때려박은 돈이 어떤 돈인 줄 알아? 나가고 너 혼자 자식들 논 줄 보지 말고 잘 살라고 모아놓은 돈이었다고. 그 돈 다시 마련하기 전에는 내가 눈을 못 감아. 돈도 없고 소도 없고 뭐로 그 돈을 마련하냐고. 내 걱정하지 말아요. 나는 자식들한테 의지할랍니다.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키워졌는데 버리기야 하겠어요? 믿을 게 없어 자식을 믿어? 버리면 또 어때요? 당신 따라가면 되지. 아휴 이 철닥선이 때문에 내가 안 살 수가 없다니까. 나야말로 당신 때문에 사는 거예요. 됐고 몇 집이나 있어? 전화 있는 집은 다 있어요. 손전화 있는 노인네들한테도 다 있어요. 300통은 한 것 같아요. 전화비 부지 나오겠어요. 얼마나 간대? 확실히 가겠다는 분이 열대? 그날 대봐야 알 수 있다는 분이 연함은 뭐 생각해보겠다는 분이 네다섯이에요. 어디 봐봐. 죄수 없는 것들이 왜 이렇게 많아? 놀러 가는 거에 환장한 것처럼 방망 떨고서는 못 가? 가자고 치라를 떨지 말든가. 전화하다 죽을 뻔한 마누라한테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면 어디가 덧난데요? 애썼어. 엎드려 절 받으니까 속 시원해. 그 말 많은 노인네들 데리고 다니려면 당신도 참 고생이겠네요. 유치원 선생이 따로 없겠어요.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남편이 오지랍 씨에게 마음을 정리해주는 한마디였죠. 바로 애썼어. 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독자님들, 여러분들 모두 오늘 하루도 애쓰셨습니다. 김종광 작가의 만병통치 욕조기입니다. 만병통치 욕조기를 판매하기 위해 정장녀가 등장하는데요. 정장녀의 지별 설득과 강요, 그리고 그에 못지않은 인내와 논리로 반박하는 아내의 모습은 농촌 특유의 정서와 대립구도를 세우면서 이야기를 더욱 흥미롭게 이끌어 나가는데요. 지금부터 작품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만병통치 욕조기 혼인의 칠순팔순 잔치에 초상에 왜 이리 그냥 오라는 데가 많고 가야 할 때도 많은지 정신이 없다. 야야. 부족봉투 들고 다니다 겨울 다 갔다. 이번 주에도 초상집이 둘이나 있었다 야. 신기하지? 둘 다 목숨을 매달았어야. 요새 세상에 누가 자살한다고 뉴스거리나 되겄냐? 제일 높은 사람, 제일 유명한 사람도 막 자살해 버리는데. 현장에 늙은 초목숨 세상 등졌다고 무슨 말거리가 되겠냐. 근데 시골 아니냐. 죽을 나이가 돼서 죽은 것도 아니요. 무슨 사고나 병으로 죽은 것도 아니요. 자살로 죽었다면 동네 사람들 뒤정승하지. 어머니는 신나는 낯걸로 자분자분 주워 섬겼다. 나는 한해에 연암은 차례 얼굴을 비추는 것으로 자식의 도리를 다했다. 큰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편절할 때나 자주 뵙지. 건강하고 안녕할 때는 도통 뵙지를 못하는 어버이였다. 무뚝뚝한 아버지는 저녁을 뜨는 동만은 동하고 안체로 건너갔다. 아내가 요란한 설거지를 마치고 과일상을 보았다. 나 역시 붙짐성이 없고 덤덤한 편이다. 간만에 뵌 어머니께 살가운 말 한 자락을 붙이지 못했다. 어버이를 뵈면 항상 궁금한 게 샘솟는 척 해주는 아내가 고마웠다. 아내마저 침묵은 현금이다라는 자태로 일관했다면 얼치기 효도 방문은 얼마나 갑갑했을까. 시골 물적 모르는 아내의 질문은 어머니의 수다를 이끌어냈다. 어머니는 삼동네에서 가장 말수가 적은 여인으로 유명했다. 말을 못하는 편도 아닌 듯한데 어머니는 평소 말을 어떻게 참고 사는 걸까? 여든살도 훨씬 넘은 할아버지가 넥다이로 목을 매달았어. 건강해야 했지만 언제 어쩌게 쓰러져 죽을지 모른 나이 아니냐. 스스로 생목숨 끊어가면서 서둘러 갈 까닥이 대관절 뭐였을까나. 할머니 살아있을 적에 죽을라고 그랬을겨. 그러지 않겄냐? 할머니는 혼자 살 수 있지만 할아버지는 혼자 못 산다. 너도 알지? 그 냄새쟁이 노인네. 그 노인네가 냄새쟁이 된 게 언제부터냐? 할만고 먼저 보낸 다음부터지. 빨래를 못 입으니께. 남자들이 다른 건 몰라도 세탁기 돌리는 법은 꼭 배워놔야 한다. 혼자 사는 노인네는 밥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옷이 문제예요. 다른 건 몰라도 너희 아버지 세탁기 돌리는 건 꼭 가르쳐놔야 되는데. 어머니도 참 별말씀을 다 하셔요. 그래도 그 할아버지는 자기 집에서 돌아가셨긴 하지. 너희 아버지 동창부는 이제 나이도 일은 하나밖에 안 됐는데. 아이고 참 말하기도 겁났나만. 연고도 없는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인가 참나무인가에 혁대로 목을 맺지 뭐냐. 그분이 노하답군이요. 나는 여직도 너희 아버지한테 용돈을 다 쓴다만. 그분은 돈을 버는 족족 마누라한테 바치고 지우차비나 다 썼다더라. 니들도 그러지. 그럼요. 저는 돈을 관리할 줄 모르잖아요. 당연히 그래야지. 에미가 착실히 관리했으니까 그나마 내가 아파도 전세라도 사는겨. 에미야 장하다. 그분이 요번에도 겨운에 골프장이가 짓는 데서 몇 백만 원인가를 벌어 갖고 왔단 말이요. 그런데 그분이 생전 안 하던 짓을 왜 했을까나. 백만 원도 아니고 딱 팔십만 원만 달랬다더라. 아줌마가 물었을 거 아니냐. 뭐 했으려는 거냐고. 아저씨가 그랬디야. 이날 이때까지 내가 본던 내 마음대로 써본 적이 없다. 한 번만이라도 내 유량껏 써보고 싶다. 당신 속상하게 쓸 일은 없으니 걱정 붙들어 매도 된다. 계집이라도 생겼냐고. 가짜란 말 좀 하지 마라. 이 나이 계집들이 가당기나 아냐. 그냥 내 마음대로 써보고 싶은 거 말고 다른 거 없다. 아이고 나 같으면 팔십만 원이 아니라 다 줬을게요. 실수 노인네가 그런 말하는데 짠해서라도 그냥 다 줬을게요. 그런데 그 아줌마는 지금 돈 들어갈 데가 한두 군데냐. 벌어도 벌어도 끝이 없는데 어떻게 된 양반이 쓸 생각만 하느냐. 밥 잘 먹고 테레비스카이 달아서 화면 100개짜리 나오니 볼 것도 셌다. 술? 내가 언제 술 안 사다 주적이 있냐. 당신이 소주 생각난다고 하면 슈퍼까지 한 다름이 달려갔다 왔다. 도대체 어디다 따로 쓸돈이 필요하다는 건지 참말로 모르겠다. 막 이러면서 겁나게 잔소리를 했다더라. 차소리가 나고 곧 큰 목소리가 들이닥쳤다. 저유 저와슝. 어머니가 화들짝 놀라며 맞으러 나갔다. 아이고 진짜로 왔네. 올 필요 없다는데 왜 왔어. 왔으니까 어서 들어와. 애들한테 아무 말도 안 해놨는데. 참 당황스럽구먼. 두 여자가 부산스럽게 들어왔다. 한 볼은 집안 행사 때마다 늘 뵙는 먼 친척 아주머니였다.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찍 늙은 얼굴에 어머니처럼 호줄근한 입성이었다. 동반한 여자는 40대 중후반으로 히디 흰 셔츠에 검은색 두피스 정장 차림이었다. 농촌에서 보기 힘든 화장빨에 세련되고 날렵한 입성이었다. 두 여자는 시골 고양이와 도시 고양이처럼 안 어울려 보였다. 아내와 나는 엉거주쯤 인사를 드렸다.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에 푹 빠졌던 아틀 녀석은 손님들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녀석의 머리통을 툭 건드리며 인사드려야지 했다. 녀석은 아이씨 할 뿐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좋게 말하면 숙기가 없고 나쁘게 말하면 버르장머리가 없다. 반도라 밖에 있는 게 내 차지. 차 좋더라이야. 저게 준중형이란 거냐? 차 뭐 비싼 차지. 아이고 하는 일도 다 잘되고 돈도 많이 벌고 완전 승승장구라면서. 축하온다 축하해. 너는 소문한 교자님께 계속 잘나갈게요. 아주머니의 난데없는 축하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비싸죠? 36개월 할부예요. 어머니, 며느리 참 잘하뒀어요. 이물참하지, 키 크지, 내주 잘하지. 시부모님 잘 챙기지. 어디서 이런 우렁각시가 굴러들어왔어? 진짜로 다른 거 없어요. 그저 며느리를 잘 얻어야디야. 내가 다 고맙네. 우리 판돈이랑 잘 사라졌어. 아주머니는 아내의 손을 덥석 잡아 쥐고 흔들며 덕담을 퍼부었다. 아내는 태어나서 칭찬을 처음 듣는 사람처럼 어쩔 줄 몰라 했다. 아주머니는 아들에게도 덕담을 베풀었다. 아이고, 참 예쁘게도 생겼다. 하며 쓰다듬는 손길을 녀석이 싸가지 없이 탁 쳐냈는데도 하하 웃는 얼굴을 유지했다. 뭐 보냐? 유재석이 나오는 거구나. 나도 저프로 되게 재미나게 본다. 재밌냐? 대단하네. 몇 살인지 저런 걸 다 즐기냐? 우와, 영어네. 벌써 영어를 잘 잘하는겨. 장기판이네. 너 장기 될 줄 아는갑다. 반톤이 닮아서 머리가 겁나게 좋은 모양이네. 거기서 판검사가 될라나, 교수가 될라나. 뭐가 돼도 훌륭해 되겄다. 녀석은 자기를 치워 올려주는 말이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 런닝맨 볼 때는 텔레비전에서 나는 소리 외에는 세탁이 돌아가는 거로 여기는 놈이다. 이젠 어머니를 치켜세울 차례인가? 아니었다. 아주머니가 내게 불쑥 물었다. 판톤아, 어머니가 어떤 분이신 줄 아냐? 멍청해졌다.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질문이었다.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아들도 있단 말인가. 하지만 나는 정말로 어머니를 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어머니의 유서와도 같은 글을 읽은 적이 있다. 군 복무 시절 휴가 나왔을 때 우연히 어머니 일기장을 발견했다. 2주일에 4대폰 걸로 장갑 공장에서 겪은 얘기 아버지 때문에 속상한 얘기 자식들 때문에 속 터지는 얘기 농사열과 가축에 관한 얘기 그런 자잘한 사연이 간결하게 대여섯 줄씩 적혀 있었다. 일기라기보다는 가계부에 가까웠다. 그리고 갑자기 그 글이 나왔다. 왜 죽어버리기로 결심했는지를 줄줄이 써놓은 자주 아프기 때문에 남편과 자식들에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인생이 덧없어서 살 이유가 하나도 없어서 모든 고통과 범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사는 게 억울하고 분해서 자살하려는 사람들이 대개 그렇듯이 어머니는 죽어버려야 할 만한 이유가 숱했다. 어머니가 야속했다. 군대 간 아들은 개처럼 터지고 모욕 받으면서도 죽을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왜 엄마가 하지만 어머니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을 충분히 알 것 같았다. 다행스럽게도 어머니가 그 유서 같은 일기를 쓴 지 다섯 달이나 지나 있었다. 이제 자살 충동을 극복한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도 군대 생활하는 동안 문득문득 떨곤 했다. 어머니가 귀천하는 꿈을 꾸기도 했다. 현실에서는 어머니를 위해 단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는 내가 꿈속에서는 참 서럽게도 울었다. 그런 불경한 꿈을 꾼 나를 죽이고 싶었다. 황감 넘어 일주일에 한 번씩 쓰는 요즘 일기에도 어머니는 곧 잘 죽고 싶다고 적어놓았다. 일기에다 죽고 싶다고 쓰는 사람은 저 하늘의 별처럼 허다하다. 그렇지만 죽고 싶다는 일기는 자식에게만은 부모에게만은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닐까. 어머니가 일기장을 자식들이 머물다 가는 바깥의 텔레비전 밑에 서랍 눈에 아주 잘 띄는 곳에 놓아두는 것이 싫었다. 아니다. 어머니 일기장을 보면 안심이 된다. 어머니가 일기를 쓰지 않았다면 그 마음을 누구에게 혹은 어디에다가 풀었을 것인가. 어머니는 죽고 싶을 정도로 거시게 한 마음을 종이에 풀었을 뿐이다. 요즘 일기에 쓰는 어머니 죽고 싶다는 그 말을 입에 달고 사는 보통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별 생각 없이 그냥 쓴 거라고 믿었다. 그렇게 믿지 않는다면 도시의 자식은 섬적지근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허나 어머니가 47살에 쓴 일기는 지금 생각해봐도 자질이 섬뜩했다. 나는 어머니를 알지 못한다. 나는 오늘 밤에도 어머니 일기를 훔쳐볼 작정이다. 보란듯이 가까운 곳에 숨겨진 어머니의 신변잡기를 읽어볼 테다. 감사하게도 아주머니는 대답을 바라고 한 질문이 아니었던가 보다. 아주머니 스스로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읽었다. 부자집 딸로 태어나서 곱게 자란 분이셔. 내 할아버지가 방학가를 하셨소. 옛날에 방학가를 했다며 큰 부자여. 그 옛날에 어릴 때 팥 한 번 안 매보고 밥 한 번 안 굶어보고 자란 사람은 내 어머니밖에 없을 거다. 그런데 농사짓는 집으로 시집 와가지고 40년을 흑짐승처럼 사셨소. 몸이나 튼튼하게 태어난 분인가. 그 힘든 농산 이래의 축산에 이렇게 못 쓰게 되신겨. 아무리 불효자라지만 설마 죄책감도 없이 도시에서 나만 편안히 잘 살까봐 진이 가르쳐주러 오신 건가. 어머니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하며 어머니의 손을 단박 잡은 것은 정장녀였다. 어머니 어디 어디가 아프세요. 저한테 아프신데 다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다 들어드릴게요. 나는 저 여인만큼 살갑게 내 어머니의 손을 잡아본 적이 없다. 나는 저 여인만큼 애틋한 눈으로 내 어머니를 바라본 적이 없다. 안 아픈 데가 없지요. 신경통하고 관절염은 기본으로 깔고 살아요. 새꼬챙이 같은 게 머리 안 쑤시는 날이 없다니까요. 팔, 허리, 다리 어디 하나 꼭 부러질 것처럼 안 뻑뻑한 데가 없어요. 손가락도 굽고 발가락도 다 굽어서 서있기 힘들 때가 많지요. 속은 또 어떻고요. 물만 마셔도 취하는 날이 거의 반이라니까요. 얼굴도 불다구니도 사이사절 빨갛게 부어올라서는 보는 사람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봐 대니 귀찮아서 살 수가 없이요. 어머니가 말하는 동안 나와 아내는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수그리고 있었다. 장남인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 아내는 나랑 결혼한 잘못밖에 없다. 한대 정정녀는 찻달라붙어 어머니가 아프다고 말하는 것을 족족 어루만지는 것이었다. 아이고 아이고 어머니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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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저런 저런 어머니 아이고 불쌍한 어머니 아이고 안타까운 어머니 연방 절규하며 선거철에 양로원 찾은 정치인이 동영상 찍을 때처럼 곰살굳게 구는 것이었다. 우리만 보기 아까운 참으로 감동적인 드라마의 한 장면이었다. 정정녀는 더는 가슴이 아파서 못 듣겠다는 듯이 어머니를 와락 껴안았다. 그러고는 난데없이 선언했다. 어머니 이제 걱정 마세요. 제가 왔잖아요. 제가 다 고쳐드릴게요. 저분은 누구시기에 이도록 호언장담 하시는가 하늘에서 내 어머니를 위해 내려보내준 선녀님이신가 마음병을 고쳐주는 욕조기가 있어요. 이 사진 좀 보세요. 이게 스파크 반신 욕조기라는 건데 온천의 나라 일본에서도 알아주는 물건이에요. 욕조라기보다는 의류에게 가깝다고 해야 할까 삼성 이건희 회장도 이 제품을 쓴다니까요. 대기업 회장에 쓸 정도면 얼마나 좋은 제품인지 말씀을 따로 안 드려도 하실 거예요. 비로소 긴장이 풀렸다. 정장녀의 정체 혹은 저의를 파악하기 때문이다. 적을 이길 수 있고 없고는 나중 문제다. 적을 모른다는 사실 자체 때문에 갑갑하고 무섭다. 적을 얼추하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이 반감한다. 정장녀가 침묵하자 아주머니가 바로 뒤를 이었다. 나도 써봤는디 죽여야. 하루에 겨우 한 시간씩 몸을 담가줬는디 허리통이 싹 나와버렸다이야. 온몸에 나쁜 겨를 싹 뽑아내준겨. 야 놀리지 마라. 휘어진 다리도 싹 펴주더라니께. 맥이 풀린 탓인지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묻고 말았다. 진짜로요? 진짜지 그럼. 내가 왜 거짓말을 하냐. 내 다리가 조금 삐들어졌었는디 스파크 욕조기 한 달 사용하고 나서 쫙 펴졌다. 볼래? 자 봐라. 아주머니가 치마를 걷고 내부관 입은 다리를 쭉 뻗어 보였다. 지천명 나이의 아주머니 다리는 희고 똑바랐다. 팬티 색깔까지 베는 바람에 민망했다. 그런데 네 어머니 다리 좀 봐라. 아주머니가 기습적으로 어머니의 치마를 걷어 올렸다. 64살 어머니의 깡마른 안장다리는 대나무로 만든 어섯 활처럼 휘어져 있었다. 내복을 입어기에 망정이지 여름이었다면 맨다리에 가득 빈 검버섯도 봐야 했을 테다. 안장다리는 어머니의 아킬레스건이었다. 아니 요새 세상에 그걸 왜 안 고치고 살아요. 몸에 절대로 칼대지 마셔. 긁어부스럼되는 수가 있어요. 내 몸이 바로 그 증거요. 한 번 수술하면 계속 수리 보증 수술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아예 시작을 하는 게 좋아요. 수술 지지론과 반대론 사이에서 갈빵절빵하던 어머니는 그냥 이냥저냥 살다 가야겠다. 다 늙어서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생도를 드려. 하며 초탈해졌다. 수술을 한다면 최소 여섯 달은 재활치료를 해야 한단다. 소 키우고 농사짓는 집구석에서 도무지 가능한 일이 아니다. 아버지는 고칠 수만 있다면 해야지 하고 싶으면 하라고 했다지만 어머니는 칠순 노인네가 홀로 동분서주하는 것을 조연히 감내할 자신이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빨래를 걱정했다. 내일 당장 수술 시켜달라고 니들한테 전해야겠다 싶다가도 빨래 생각하면 수술 생각이 싹 사라져야. 내 아버지는 나름 시골 멋쟁이다. 빨래 못 입어서 너희 아버지도 냄새쟁이 노인네 되면 어차피하냐.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는 것이었다. 이 스파크 반신욕조기가 왜 이리 좋으냐. 욕조기 자체도 최고급 재료로 만든 최고급 제품이지만 비밀은 스파크 장치 있어야. 니들은 배운 사람이니까 스파크가 뭔지 알겄지. 불꽃 하고 크게 대답한 것은 우리 부부가 아니라 아들 녀석이었다. 아이고 그려 똑똑똑하네. 불꽃이요 전기 불꽃. 보통 장치가 아니여. 노인네들 편안하고 참 간편하게도 만들었지. 스파크가 튀겨서 온천수를 만드는겨. 보통 온천물보다 훨씬 좋아야. 평범한 물이 금세 특급 온천수로 바뀌는겨. 집에서 날마다 간편하게 온천욕을 할 수 있다는겨. 온천물이 얼마나 좋으냐. 돈 많은 사람들은 한국 온천 놔두고 일본 온천 가서 담그고 오기도 하잖이야. 어머니도 온천장 다녀봤으니 아실 거 아니여요. 온천이 참 좋잖아요. 온천이 좋기는 좋지. 몇 시간 담근 것뿐인데도 몸이 가뿐해지는 기분이 들기는요. 동네 아주머니들은 단체 여행 갈 때 온천을 필스코스에 넣었다. 온천욕을 하고 와야 여행을 다녀온 거로 쳤다. 온천장이라면 어머니도 제법 경험해 본 것이다. 온천을 날마다 집에서 온다고 해봐요. 몸이 안 좋아지겠어요. 허리가 안 낫겠어요. 다리가 안 펴지겠어요. 만병이 굳혀질 수밖에 없다고요. 반도나 실은 내가 한 달 전부터 어머니를 틈틈이 찾아뵙고 홍보를 해드렸어. 아버님한테도 말씀드렸지. 근데 아버님은 맨날 술주에 계셔갖고 못 알아들으시더라. 어머니도 온천정구 아니께 꾀꾸로 탐인하시는가 보더라. 근데 어머니가 돈이 없자뇨. 어머니가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다. 내가 언제 탐을 했디야. 나는 그냥 돈이 없다는 얘기만 했자뇨. 돈 없는 할마시한테 백날 떠들어봐야 소용없다. 아무리 좋은 물건이 눈앞에 있다 한들 돈 없으면 TV 속의 다이아반지 아니냐. 그려요. 어머니가 무슨 돈 있슈. 하지만 판돈이 너는 있을 거 아니냐. 야. 너는 내가 잘해서 된 걸로 생각하겠지만 어머니 정성 아니었으면 힘들었을 거다. 어머니가 저를 두세 군데씩이나 댕기시며 너 잘되라고 불공들였다는 건 삼동래가 다 하는 일 아니냐. 저 하나도 잘 안됐다니까요. 왜 자꾸 잘됐다고 하세요. 제가 잘됐으면 어머니 허리다리 벌써 고쳐드렸죠. 잘 안됐으니까 만날 아프신 거 보면서 그냥 눈 다 감고 쪽밟게 사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좋은 얘기 하고 있는데 왜 화를 내려고 그랬니야. 정장녀가 보강설명을 했다. 우리나라도 곧 물 부족국가 되어야 될 텐데 이 욕조가 정말 획기적인 게 뭐냐면 아침에 받아 놓은 물로 저녁까지 온 가족 모두가 쓸 수 있어요. 물을 한번 받아 놓으면 정화장치가 있어서 불수물을 계속 걸러주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한번 받아 놓은 물을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며느리가 모두 사용할 수 있지요. 물이 식지도 않아요. 늘 우리 몸에 좋은 최적의 온도를 유지해 주거든요. 참 경제적이고 효율적이지요. 안내 책자의 표지 사진상으로 스파크 반신 욕조기는 별로 특별히 배지 않았다. 스파크를 발생시킨다는 무슨 장치와 불수물을 걸러준다는 무슨 박스 같은 것을 걷어내면 평범한 싸구려 욕조와 똑같아 보였다. 도대체 가격이 얼마나 하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절대로 물어보면 안 된다고 마음먹었다. 나는 어떤 물건의 값을 물어보면 그 물건을 사고야만은 버릇이 있다. 판매원이 얼마라고 하는 순간 물건과 가격에 대한 비판적 통찰력이 마비되고 달라는 대로 돈이나 카드를 내미는 것이었다. 아주머니의 역할은 더 이상 없나 보다. 이후부터는 정장려의 일방적인 요설이었다. 정장려는 안내 책자에 다 써있으니 읽어보면 알 거라는 말을 추임새처럼 섞으면서도 한 페이지도 읽어볼 겨루를 주지 않았다. 활짝 웃는 낙골로 지당한 말, 다정한 말, 좋은 말만 골라서 만병을 치유할 특급 온천수 반신육조기를 평생 고생해서 키워준 어머니께 그가 것 하나 못 사주면 완전 불효자 아니겠냐로 요약할 수 있는 말씀을 줄기차게 떠들어대는 것이었다. 나는 새총으로 수화되는 뾰족한 돌을 계속 얻어맞는 듯했다. 저는 원래 불효자예요. 불효자입니다. 바락처럼 불을 짓고 싶었다. 아내도 과히 좋은 표정은 아니었다. 정장려의 말은 아내에게 이렇게 들릴지도 모른다. 시어머니한테 육주기 선물하겠다고 얼른 말해. 그렇지 않으면 너는 나쁜 못된 야박한 며느리야. 아들이 무슨 경제권이 있어. 아들이 사드리고 싶어도 며느리가 반대하면 안 되는 거잖아. 며느리, 어서 결단을 내려. 시어머니 다리가 불쌍하지도 않니? 나는 견딜 수가 없어 부럽다. 그게 얼만데요? 정장려는 바로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반색을 했다. 아주아주 저렴해요. 이것저것 다 하고 설치비까지 해서 400만원밖에 안 합니다. 카드 할부도 되지요. 효과를 생각해 보세요. 만평을 고쳐주는 값에 비하면 얼마나 저렴합니까? 어차피 한 달에 용돈 50만원은 붙여드릴 것 아니에요. 딱 여덟 달치 한꺼번에 들였다 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장려는 가방에서 뭘 잽싸게 꺼냈다. 카드 결제기였다. 자, 바로 결제 드릴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기를 보자 더러워 무서웠다. 50만원이라니요. 지나친 상상력이십니다. 잘 벌 때는 30만원, 못 벌 때는 15만원밖에 못 보내드려요. 애매한 15만원은 뭐래요? 하여간 평균 20만원 잡고 딱 20달 치네요. 20달치 먼저 들은 셈 치면 되겠어요. 구경만 하고 있다가는 남편이 일 저지를지 모른다고 생각했는지 없는 듯하던 아내가 칼을 빼들었다. 저희도 물건이 훌륭하다면 기거히 장만해 드리고 싶지요. 문제는요. 스파크 욕조기라고 하셨죠? 이게 과연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인지가 문제지요. 종일 물 데우고 순환장치 돌리면 전기세가 엄청 나오겠네요. 그리고 어떻게 아침에 받아서 사용한 그 물에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며느리, 성별 구분도 없이 가뜨물에 몸을 담가요? 아무리 물을 자체 정할 수 있다고 해도 그렇게 쓰게 될까요? 품질은 내 목숨을 걸고 보장할 수 있어요. 전기세도 약간 더 나오는 정도예요. 마음병을 고치는데 전기세를 아끼자는 건가요? 스파크라는 것도 좀 이상하네요. 제 생각엔 그저 물을 덮이는 기능에 불과한 것 같아요. 물에다 대고 전기 좀 튀긴다고 해서 물이 갑자기 특효 온천수로 바뀐다니 판타지 같아요. 그러고요. 진짜 제대로 된 물건이라고 쳐도 이해할 수 없이 비싸네요. 욕조기 하나에 전기장치, 순환장치 둘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400만 원이나 할 수 있죠? 따짐쟁이라는 벼루가 아깝지 않은 아내였다. 5년 전 아이가 다니던 고액 유치원에서 무슨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교육 시스템을 바꾼다며 필수코스 특별활동 비용으로 20만 원을 더 받겠다고 했다. 중대형 아파트 엄마들이 20만 원을 더 지불할 만한지 긴가민가하는 사이에 임대 아파트 아내는 지금도 비싸 죽겠는데 더 올려받으려는 파렴치한 수작이라며 소형 아파트 엄마들을 귀합해서는 결사반대 대모 수준으로 나대었다. 유치원으로 따지러 다니는 아내는 철에 노동자가 땄다. 결국 유치원은 야심차게 준비했던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접고 말았다. 그 활약으로 아내는 따짐쟁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유치원 원장은 내 아들 녀석이 졸업할 때 악성 바이러스를 퇴치한 것처럼 시원했을 테다. 설치비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나를 다단계 같은 거로 의심하는 모양인데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용주기는 불법 물건이 아니라고요. 아니, 이렇게 안내 직자가 있는데도 의심을 하나요? 이게 홈페이지 주소입니다. 혹시 컴퓨터 안 가져왔나요? 스마트폰만 터지면 회사 홈페이지 바로 보여드릴 수 있는데 스마트폰이 안 터져서 홍보가 너무 힘드네요. 정작녀가 눈짓을 보내자 아주머니는 건듯 웃었다. 아, 좀 속상하네. 나는 어머니 아픈 거 생각해갖고 나만 효릉보기가 아까워서 이런 좋은 물건을 소개하는 건데 우리 보모장님을 사기꾼 대하듯 딱딱거리면 아, 내 얼굴이 뭐가 되나? 내가 늘 웃기만 한 년이긴 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웃음이 나오네. 나는 모처럼 말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했다. 저희도 쪼들려요. 스마트폰도 없어요. 아내는 친근하게 웃으면서도 하고 싶은 말을 감추지 않았다.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해요. 하지만 사이버도 믿을 수가 없지요. 홈페이지 정도는 우습게 장난질 치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뉴스에서도 자주 나오잖아요. 사이버 사기당한 사람들이 가슴 쥐어점이 아파하는 거예요. 사이버 범죄수사대가 괜히 있겠어요? 정작녀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젊은 사람이 정말 진짜로? 아, 왜 그렇게 사람 말을 못 믿어요? 저도 부록진연이에요. 사람 말 잘 믿을 만큼 젊지는 않죠. 나는 슬그머니 밖으로 나왔다. 전장에 아내만 남겨놓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치는 기분이었다. 달과 별을 쳐다보며 흡연했다. 3월 하순에 밤바람이 사무치도록 시렸다. 화가 치민다. 사들이면 좀 안 돼? 카드 할부하면 되잖아. 어머니한테 자잘한 거 말고 큰 거 사들인 적 있어? 화끈하게 한번 사들이면 안 돼? 불법 다당길 수도 있고 욕조기가 아무 쓸모없는 불량품일 수도 있어. 어머니한테 욕조기에 들어가 있을 한가한 시간이 어디 있나? 금방 애물단지가 될 걸. 하지만 까짓 거 속는 셈 치고 사들이면 안 되나? 사들였다는 것 자체의 의미가 있는 거다. 어머니가 내가 언제 탐을 냈디야? 하고 말할 때 분명 보았어. 어머니의 눈빛을. 어머니는 실은 탐을 내고 있는 거야. 정장료의 욕조기 선전은 내 귀에도 솔깃하게 들렸으니 어머니 귀에는 얼마나 달콤하게 들렸을까? 어머니는 수술만 아니라면 휘어진 다리를 고치기 위해 뭐든지 하고 싶을 거야. 몸만 담그고 있어도 된다니 얼마나 쉽나. 밑자의 본전. 욕조기를 그냥 가고 싶을 수도 있어. 효과가 전혀 없다고 해도 기분은 괜찮을 거야. 다리가 펴지는 기적은 언감생심이더라도 대도시 상류 중 여인들이나 하는 거로 알았던 반신욕을 날마다 하는 거니까 귀 부인 할머니가 된 것 같은 즐거움은 맛볼 수 있지 않을까? 만병이 끊어는 스트레스. 욕조기에 들어앉아 있으면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쫙 풀리면서 짜장 만병이 싹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르지 않는가. 다 그만두고 어머니는 아들이 덜컥 사들이죠. 냅두기를 바랐을지도 몰라. 빈말이라도 어머니를 위해서 고민 없이 돈을 쓰겠다고 설치기를 바랐을지도 몰라.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통크게 400만 원을 긁을 수 있는 자식. 그게 바로 효자가 아닐까? 400만 원짜리 욕조기를 사들이면 한순간 불효자에서 효자로 변신할 수 있을 듯했다. 정장녀와 아내는 여전히 티격태격 설전 중이었다. 어머니와 아주머니는 교활을 앞둔 포로들처럼 애매한 낙골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나는 오른손에 신용카드를 쥐고 있었다. 아내를 보면 마음이 박일까봐 미리 지갑에서 꺼내 움켜쥐고 온 것이다. 신용카드를 정장녀 앞에 탁 내려놓으며 10개월 할부로 해주세요 하고 싶었다. 그러나 역시 아내의 얼굴을 보는 순간 네이지는 공약처럼 흔들리고 간장은 쪼그라들었다. 돈이 그렇게 무섭니? 어서 사겠다고 말해. 효자가 되어야만 해. 불효자, 낯부끄럽지도 않니? 어서 사란 말이야. 그런 명령을 내리는 것이 이성인지 감성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런 명령에 맞서 카드진 손가락을 꽉 모으고 절대로 펴지 않는 것은 타고난 자본주의적 본능인가. 정장년은 이런 말까지 했다. 내가 많이도 다녀봤지만 참 자식들의 문제야. 우리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은 당장 여기저기 아프니까 이 욕조기를 많이들 가고 싶어 하시는데 자식들이 어떻게 한평생 자기들 키워준 부모한테 욕조기 하나 사주는 걸 아까워할 수가 있어. 어느 집은 말이에요? 딸이 그래. 엄마, 고무 달아이에서 목욕하면 되잖아. 아니, 우리 어머님들은 욕조기에서 반신욕 좀 하면 안 돼. 꼭 그 겨울에 김장 담글 때나 쓰던 고무 달아이에다 물바닥 하면 뒷물 해야 되냐고. 아유, 몹쓸 아들 며느리들 그냥. 에이, 몹쓸 아들 며느리들. 아내가 대거래를 했다.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그렇지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쇼보를 보려고 하시면 안 되죠. 정말 좋은 물건이고 꼭 필요하다 싶으면 며칠이 지나도 사긴 꼭 사요. 단돈 몇만 원짜리 물건도 요모조모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신중을 기하는데 무려 400만 원짜리 물건을 지금 이 자리에서 안 사면 안 될 것처럼 천하이 불효자로 몰아가면서까지 이러시는 거 참 말 불쾌해요. 친척 아주머니를 대동하고 오셔서 지금 누굴 거빡하는 건가요? 좋아요. 저희가 욕조기를 산다고 쳐요.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또 있어요. 어머님 아버님 집에 과연 욕조기를 설치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집 구조가 매우 독특하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모처럼 사분거렸다. 아버지가 직접 만든 집이라 이 모양이다. 돈 든다고 목수 한 번 부르고 미장이 한 번 부른 거 빼고는 혼자 다 지셨어. 지었을 때는 괜찮더니만 지은 지 30년은 돼가지 않냐. 이게 고쳐서 될 집이 아니여. 이왕 손대대면 싹 뜯고 새로 지어야지.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욕조기를 들여놓으려면 현재 5개 욕실을 완전히 뜯어 고치고 대공사가 불가피해요. 그러니 설령 우리 부부가 욕조기를 사드리고 싶어도 아버님이 욕실을 새로 짓겠다는 결정을 하지 않으시면 욕조기를 들여놓을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야 재어보면 알지요. 아주머니 욕실이 어딘지 알지요? 정장녀가 가방에서 줄자를 빼들더니 그 무거운 엉덩이를 일으키고는 후다닥 뛰어나갔다. 아주머니가 강아지처럼 쫓아나갔다. 러닝맨이 끝나고 아들 녀석은 시끄러워 텔레비를 못 본다니께. 사투리를 내지르고 꺼졌는데 작은 방에서 만화상복지라도 복습하는 모양이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부부와 어머니만 남겨지니 난감했다. 어머니한테 여쭤보기라도 해야 하나? 어머니가 사용하겠다면 사드릴게요. 아내가 아무리 길길이 날뛰어도 목숨을 걸고 사드릴게요. 끝내 질문이 나와주질 않았다. 어머니에게 몹시 가혹한 질문일 듯 했다. 아내도 어머니에게 무슨 말인가를 하고 싶기는 한데 쉬이 하지를 못하는 듯 했다. 갑자기 어머니가 피식 웃었다. 네 여동생도 그랬다. 뭘요? 너 엄마 욕조기 좀 사줄래? 장난으로 물어봤더니 그러더라. 고무 달아이에다 하면 되잖아. 어머니는 웃으라고 한 얘길까? 욕조기 생각만 하다가는 미치겠다. 어머니에게 듣다만 얘기가 퍼뜩 생각났다. 어머니 아까 그 아버지 동창분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신 거예요? 어? 네 그 아저씨? 그 아저씨가 한사코 용돈 80만원만 달라고 하니까. 아줌마가 아저씨가 벌어온 돈 뭉치를 집어 던졌대. 하필이면 아저씨 이마에다가 아이고 칠수 노인네가 마누라한테 돈으로 맞았으니 속이 오죽했겠냐. 다른 남편 같으면 마누라를 패잡았을 텐데 그 아저씨가 참 얌전한 사람이거든. 자꾸 달라고 떼 쓰던 돈을 한 장도 안 줍고 밖으로 나가더니 계속 안 들어오더랴. 이틀이 지나도록 안 들어오니께 산지 사방으로 찾아다녔지만 못 찾았지. 보름이 돼서야 집에서 한참 떨어진 엉뚱한 산속에서 발견되지 뭐냐. 죽은 분도 안 됐지만 산 사람도 안 됐어야. 아줌마가 남편 죽으라고 돈을 던졌겠냐. 남편이 철없는 소리 한다고 여겨서 분김에 던졌겠지. 하필이면 그게 이마에 맞아갖고. 아휴 나도 제가 점 다닐 때 맞아 봐서 안다만 이마든 뒤통수든 돈으로 맞으면 정말 아프다. 농약 들이 마시고 싶을 정도로. 그런데 얄궂은 건 그 소문을 낸 사람이 마누라여. 장례 치를 때 하도 속상해서 그런가. 문상객한테 스스로 그 얘기를 발설했디야. 자기만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모를 얘기하뇨. 그래서 이상하게는 혀. 설마 마누라가 스스로 자기 죽이려 만들 소리를 냈을까. 말 만들기 좋아하는 누가 그냥저냥 짓거린 소리가 정마른 것처럼 소문난 걸 수도 있지 않나 싶기도 혀. 혹시 철없는 자식들 때문에 퍼진 소문일 수도 있을게요. 아버지가 갑자기 왜 돌아가셨나. 어머니한테 묻고 개구하다가 대강 헤아린 얘기가 소문이 된 것일 수도 있어. 소문이 참 무서운 법이여. 손님들이 돌아왔다. 정장년은 30cm가량 뽑은 줄자를 휘두르며 주절됐다. 욕적이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아요. 업체 사람들이 공사까지 해주니까 새로 짓지 않고도 욕실을 손쉽게 세단장 할 수 있겠네요. 일석이조네요. 일단 일을 저지른 게 최선이에요. 카드를 긁어놓으면 어쩌겠어요. 자식들이 효두섬을 사버렸다는데 아버님이 무슨 말을 하시겠어요. 정장년은 내게 강제로 카드 결제기를 안기기라도 할 태세였다. 안 긁으면 그 줄자로 내 목이라도 베겠다는 겁니까? 어디서 줄자로 사태질이야? 물어보고 싶었지만 꾹 참았다. 아내는 손님들을 쫓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가 보았다. 아버님이 무섭습니다. 아버님과 상의해서 결정할게요. 이만 돌아가셔서 기다리시는 게 좋겠어요. 제발 좀 돌아가주세요. 어머니 피곤하셔서 주무셔야 돼요. 아주머니가 내게 하소연하듯 물었다. 판도나, 너는 왜 내 안쓰란 말만 시키고 어째 말 한마디를 못하냐? 내가 가장 아니냐? 내가 어머니 아들 아니여? 내 생각을 말해보란 말이다. 욕적에 놔드리는 게 자식의 둘이 아니겠냐? 저도 아버지가 무섭습니다. 어머니도 뒤를 이었다. 나도 애들 아버지가 무서워. 애들 아버지 허락 안 받고 무슨 일을 저질렀다가는 다 쫓겨날 각오를 해야 해요. 애들도 아버지가 무서워서 지들 마음대로 무슨 일을 한 적이 없다니께. 어머니는 혹시 품었을지도 모를 욕적에 대한 희망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버린 듯 했다. 하여 아들과 며느리를 돈 못 쓰는 불효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는 듯 했다. 무서운 아버지가 벼랑감 문을 열고 들어와 못하는 짓이여! 당장 꺼지지 못해! 하고 상황을 정리해 주었으면 좋겠다. 41살이 되어도 아버지를 찾을 수밖에 없는 내가 불쌍하고 한심했다. 아버지는 정말 곤히 잠드셨나 보다. 정 장년은 욕조기를 팔기 전에는 그러니까 내가 계약서를 쓰거나 카드를 긁기 전에는 절대로 일어서지 않을 결심인 듯 했다. 저 정도 인내와 끈기와 뻔뻔함은 있어야 뭘 팔아도 팔 수 있을 테다. 손뼉이라도 쳐줘야 하는가? 욕조기 하나가 팔리면 아주머니에게는 얼마나 떨어질까? 친척을 몇 명이나 소개해 주고 그 중에 몇 명이 사야 아주머니가 구입한 욕조기 값이 나올까? 아주머니, 진정 만병이 치료되는 효임이라도 보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다니시면 언제 욕조기에 몸을 담그나요? 아내가 없었다면 나는 벌써 카드를 긁고 지금쯤 그걸 왜 샀지 전전긍긍하며 미쳤지 미쳤어 자책하고 있지 않을까? 정 장녀와 당당히 맞서고 있는 아내에게도 손뼉을 쳐주고 싶었다. 어머니 속은 얼마나 너덕은 할까? 오늘 밤 어머니가 일기를 쓴다면 뭐라고 쓸지 겁이 났다. 불효의 시간은 더디더디 흘렀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참 복합된 얽히고 설킨 마음들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는데요. 김종광 작가의 작품 살아야 하는 까닭 준비했습니다. 살아야 하는 까닭 김종광 너무 빨라 믿을 수 없는 세월은 묵지도 않고 어김없이 손돌바람을 불러왔다. 아 거기 종병 꺼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역경리 노인의 2016년도 연말 총회를 갖겠습니다. 종문인까지 겸하고 계신 회장님한테 사회까지 보라는 것이 경우가 아닌 것 같아서 감사인 제가 사회자로 나섰으니 양해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국민의례를 갖겠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다들 일어나 주셔요. 이유는 자들이 힘겹게 일어나 태극기를 향했다. 감사척 박사가 국기에 대하여 격려 했다. 저마다 검머섯 그들 못 간 손을 안가슴에 얹었다. 바로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생략하고 애국가 생략하고 다 같이 힘차게 노인강령 낭독하겠습니다. 태극기 아래 대한 노인회가 제정한 노인강령이 큰 달력처럼 붙어 있었다. 노세한 목소리들이 하나로 합쳐졌다. 우리는 사회의 어른으로서 항상 젊은이들에게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지니는 동시에 지난 날 우리가 체험한 고귀한 경험, 업적, 그리고 민족의 어를 후손에게 계승할 전수자로서의 사명을 자각하며 아래 사항의 실천을 위하여 다 함께 노력한다. 1. 우리는 진지한 장난스러운 수줍은 각양각색의 표정이 세 살 때의 것인 듯 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자, 앉아주시고요. 올해도 한 해 동안 혼자서 회장 총무 다 하면서 고생해 주신 회장님 인사가 있겄습니다. 예, 김사또입니다. 다들 올해도 무사히 살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크게 편찮았던 분도 계시고 급히 돌아가신 분도 계셨습니다만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서 또 이렇게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무사하자는 기원으로다 건배 제의하겄습니다. 내년에도 건강하자! 건강하자! 인사말을 이것으로 마쳐야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올해가 제 임기 만료입니다. 부족한 사람이 큰 자리를 맡아가지고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웃은 일을 한 바는 없었지만 뭐 그럭저럭 별일이 없었던 건 여러분이 물심양면으로 성심성의껏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아, 그간의 성원에 감사드리고 역경리 노인의 계속적인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다수가 진심으로 손뼉을 쳤다. 노해라! 한 번 더 해! 이렇게 외치는 일도 있었다. 올해도 점심상은 제 마누라가 차렸습니다. 뷔페 부르지 왜 늙은 마누라 고생시키냐는 분도 계신데 우리가 경주사 때 주구장창 먹는 뷔페 음식보다 옛날 정성으로 다 차린 밥 한 끼를 대접하는 게 매년 제 보람이었습니다. 올해도 제가 장보고 제 마누라가 성의를 다했으니 맛있게 드시고 쉴 건 오셔요. 손뼉치는 이가 퍽 줄었다. 기어이 또 집밥 차린 처사에 불만들이 있어서였다. 집밥보다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출장뷔페 음식을 더 좋아하거나 안사람 부려먹는 것에 못마땅함이 있거나 설거지할 생각에 일찌감치 짜증났거나 적 박사가 감사보고 사업 추진 경과보고 결산보고 등을 빠른 속도로 얼렁뚱땅했다. 마지막으로 안건토입니다. 알다시피 이번엔 참 중요한 안건이 있습니다. 총무 자리가 공석 3년째라 총무도 뽑아야 하고 부회장 한 자리도 공석이고 무엇보다 회장님을 새로 뽑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 마을만 그런 게 아니라 총무도 없고 심지어 회장님도 없는 경로당이 셌습니다. 이정 없는 동네도 은근히 많더라고 우리 마을에 김사또 회장님이 계셔서 4년 동안 아무 걱정이 없었는데요 아 또 부탁드렸으면 좋겠는데 회장님은 뜻이 없다고 하십니다. 김사또가 문빗장 걸듯 얹었다 오늘부로 마음 편히 살랍니다. 노인회장 여님은 기본이요 3년이 많으니도 한둘이 아니더만 4년님 5년님도 심심치 아니요 아참 그게 독재지 뭐가 독재요 자자 현 회장님 뜻이 왔고 아시니 새 회장님을 뽑아야 겄습니다. 해보겠다는 분이 한 분이면 그냥 그분이 아시고 두 분 이상이면 투표를 허지요 자 우리 역경리 노인회를 위하여 봉사를 해보겠다 오시는 분 나서 주셔요 자네가요 자네 말고 여기 회장감이 어디 있나 척박사가 순사례를 쳤다 저는 아직 젊어서요 지우 일은 둘밖에 안 됐슈 지금 회장도 일원들의 회장 시작했다니께 4년 전에는 일원들이 충분히 늙었죠 지금은 일원들도 젊어요 결정적으로 다 저는 서로 왔다 갔다 해야 돼서 안 됩니다 해보겠다는 사람 나서면 무조건 시켜줄 것처럼 말하지만 다 거짓부렁이지 자 내가 해볼게 봐봐 아무도 지지박수가 없자녀 아따 진짜로 해보겠다는 진심을 보여야지 모연히 명박이 그네 같은 걸로 앉을 바에야 없는 게 낫지 누가 해도 욕먹는 자리요 여자가 해도 되죠 대통령도 하는데 노인회장 자리가 뭐 별거라고 당연히 되죠 당연히 되죠 아줌씨가 해볼게요 아휴 내가 하겠다는 소리는 아니고 우리 해결대기 지금 몇 살이지 아직도 최순이 멀었어 밥 언제 먹어요 노래방 들어놓고 놀아봐야죠 회장님 미안한데 한 번 더 합시다 그거 좋다 젊은 사람이 계속 하는 게 맞지 8년을 하라구요 미쳤슈 미쳤어 내가 뭐 이승만이요 이승만 같은 놈이 오래 하는 게 독재지 잘하는 사람이 오래 하는 게 무슨 독재요 다른 동네도 잘하는 사람이 맡으면 노인회장이고 부녀회장이고 청년회장이고 10년은 기본이더구만 요즘엔 20년짜리도 흔혀 아만 잘하지 못해도 돼 동네 분란만 안 일으키는 사람이면 충분이야 김사또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건 모르겠네만 지난 4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잖여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딴 경로당을 차리라고 했던 거 빼고는 아무리 그런 말들 하셔도 나는 못합니다 아휴 안 합니다 할 마음이 없는 건 아니지 아이고 없다니까 마음 없는 것처럼 굴지만 계속 하라고 원하면 할 것도 같은데 아니라니까 아따 빨리 끝내고 밥 먹읍시다 말랑 수락연설 하시오 못한다니까 그럼 회장 없는 걸로 하고 밥 먹읍시다 노인회 일 못 시켜 먹어서 환정을 했나 피얼굴 다 알아네 그냥 그런 쓰잘데기 없는 데다 쓸 돈 있으면 내 수고비랑 올려줄 것이지 2018년도 첫 회의에 다녀온 회장님 또 무슨 못마땅한 하다를 받았는지 툴툴했다 하기로 들면 한없는 게 일이다 김사토는 하나하라면 다섯 가지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미라 면사무소나 노인복지에서 무슨 일 시키면 큰일이라도 당한 것처럼 부산 떨고는 했다 하기는 남들 보기엔 별일 아니더라도 독립운동이라도 하는 것처럼 설치는 맛에 실속 없는 감투를 6년째 쓰고 있는 것이겠지만 오지랍은 속으로는 얄궂은 미소를 지으면서도 역성을 들었다 맞아요 당신이 애쓰는 거를 생각하면 수급이 30만원이 너무 짜 생각 모자란 이들은 그것도 그냥 번다고 불어했었더만 아이고 회장님을 본다고 다 댕기들 할 때는 오토바이 기름값 버스값 택시값 노인 회장님들끼리 만나서 매번 얻어먹을 수 없으니깐 나도 한 번은 내는 밥값 청년의 부인에 놀러갈 때 체면상 내놓는 찬조비 누구 아파서 노인의 대표로 갈 때마다 사가는 음료수값 다 포함해서 30인데 시샘할 걸 시샘해야지 무슨 일인데 그리요? 글쎄 회관 청소를 시키리야 노인 일자리 창출로다 청소? 당신이 만나라 자뇨 나는 남편 회장님으로 둔 덕분에 덩달아 청소하고 청소비를 당신한테 얹어주면 되겄네 내가 해도 되면 무슨 문제여 무조건 전문 청소권을 두라니께 그러지 얼마나 준다는디요? 한 달에 27만원이랴 열흘 일하고 일당 2만 7천원? 요새 누가 그 돈에 이래요? 아줌마 하루 품싸기 6만원 넘는 게 어제고 7만원이 내일이라는데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고 3시간만 하면 된디야 그래요? 그럼 할만 하겄는디요? 그럼 너도 나도 한다고 하겄지 잠깐 움직이고 2만 7천원이 어디여 내 마음 같아서는 딱 당신 시키고 싶은데 무릎 수술 받은 지 2년밖에 안 된 사람한테 바랄 걸 바라슈 의사가 3년 동안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부잣집 아나님처럼 지내라고 했지만 밥 먹이를 비롯해 할 수 없는 일 빼고는 다 하고 있었다 내 마누라라 하는 얘기가 아니고 냉정하게 객관적으로다가 역경리에서 당시만큼 청소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면에서도 최고로 잘할걸? 청소 못하는 여자도 있슈? 청소 못하는 여자 천지더만 어느 집이고 가봐도 그게 집구석인지 마구간인지 아이고 대체 청소들을 안고 살아 노인이 둘이 살거나 혼자 사는데 뭐 치우고 닦고 산대요 그냥 사는 거지 내 말이 그 말 아니여 자기처럼 깨끗이 하고 사는 옆에 내보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게다가 자기는 엄청난 청소 경력도 있잖아 오지랍은 50대 무렵에 날마다 제과점 청소를 다녔다 7시 첫 버스를 타고 나가 30평쯤 되는 바닥을 반질반질 닦고 유리장까지 윷내고 젊은이들 점심까지 해주고 돌아오면 1시쯤 되었다 벌써 20년 전 추억이다 그래서 지금 나보고 하라는 규? 하고 싶지도 않지만 하고 싶다고 해도 남들이 뭐라고 해서 할 수가 없잖유 내 말이 그 말이여 내 마누라를 시켰다가는 그 말많은 주둥아리들이 가만히 있거냐고 국회연가들 욕하다 나갔지 근데 당신 말고는 아무도 떠오르는 옆에 내가 없어 청소를 잘할 것 같은 여자가 없다고 당신이 돈 주는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래요 청소를 개판으로 하면 어쩔 건데 내가 청소 잘했나 못했나 검사하고 사인해줘야 하는데 무조건 잘했다고 참 잘했습니다 하고 사인해주는 거 난 못해 못했으면 다시 하라고 할게요 그럼 그 옆에 내가 가만히 있겄어 청소 못하는 옆에 내 들였다가는 회장제도 못해 먹는다고 돈 줘봐요 다 잘하지 집에서 청소 못하는 건 돈을 안 주니까 못하는 거요 참나 청소만 잘하면 되나 성격도 좋아야지 그깟 청소하는데 성격이 뭔 상관이래요 참 바라는 것도 많이요 청소한답시고 회가 나온 사람들 귀찮고 짜증나게 해봐 만날 싸움나지 화투 치다가 똥상뼈 하나 가지고도 살벌하게 싸우는 늙은이들을 아 청소한답시고 갈고 봐 참 걱정도 팔자유 그럼 옆에 내 말고 남성내를 시켜유 어떤 미친 알배가 청소를 하고 자빠졌어 그냥 하겠다는 사람 시켜유 괜히 누구 꼭 집어서 시키지 말고 하고 싶다는 사람 하긴 하두유 그게 제일 뒷말 없이요 그럴 겨 그럴 거면서 왜 고민해요 내가 언제 고민했어 했잖유 이구 자기가 괜히 뭐라 뭐라 해놓고 뒤집어 씌우네 여섯 살 차이 오 년 전까지만 해도 만날부터 살아도 소 닭 보듯 얘기 한마디 안 나누는 게 당연했는데 남편이 팔순 바라보고 아내가 칠승 넘긴 뒤부터는 가짜는 화두라도 붙잡아서 노닥되는 게 딱이라면 딱이었다 명부에 올라있는 회원이 78명이었다 정식으로 역경리 노인회가 출범한 십 수년 전부터 노인회 가입은 만 65세부터 가능했지만 칠승 되기 전에는 그녀는 자기 생각도 남 생각도 한창 청춘이어서 스스로도 가입하겠다는 이도 없었고 가입하라고 권유하는 이도 없었다 회의만 한다고 하면 회의만 한다고 하면 참석 인원이 5분의 1도 안 되었다 회의는 격가지고 잔치 푼 수로 밥 먹는다고 하면 절반 이상은 인양 저녁 보였다 3월 2일이 마침 음력 정월 대보름 청년에서 경로 잔치까지는 아니고 어르신들께 점심 대접한다고 해서 60명이나 붐볐다 마이크 잡은 노인회장 김사또는 올해도 다들 건강하게 잘 살아서 자식들에게 짐 대지 말자는 요지로 인사한 뒤에 할아버지 할머니 차별되지 않고 청소해보겠다는 지원자를 받는다는 홍보를 덧붙였다 딱 한 명이 해보겠다고 손을 들었다 노인회 명부에도 안 오른 고춧댁이었다 고추농사를 잘 짓거나 고추를 잘 먹어서가 아니라 처녀 시절 청양고을 고추 아가씨로 뽑힌 전력을 하도 자랑스러워해 얻은 벼로였다 그거 노인회가 입 안 한 사람도 되면 제가 좀 해보고 싶은데요 낮에는 한가공장 다니니께 밤에 잠깐씩 후딱 해치워도 되죠 노인회는 가입 안 해도 되는데 고춧댁 연세가 어찌되쇼 여자 나이는 알아서 뭐하게요 나이 제한이 있단 말이요 육십사세요 좀끄만 젊어 고춧댁이 나서져서 되게 고맙긴 한데 우짼디야 만 육십오세 이상이어야 된디야 고춧댁은 너무 젊어서 안 되고 다른 사람 누구 없어요? 고춧댁 말 맞다나 밤에서 후딱 해도 돼요 깨끗하게만 안다면야 말벌맛난 꿀벌들처럼 쏘아댔다 회장님 무서워서 안하는게 아니라 못해요 깨끗하게 안하면 회장님한테 홈구멍 날 거 아니요 회장님 청렬기준이 등으롭다는 건 면사무소 직원도 알더만요 요새 누가 2만 7천원에 쓰리 뒤를 해요 말이시오 회관 청소지 회관 청소도 청소는 청소고 엄연히 쓰리 뒤를 중 하난디 아직도 쓰리 뒤를 모르는 분들이 계시네 뒤를 없고 뒷걸 쓰시고 뒤지갔단 말이오 극한직업 안마이오 거기 보면 쓰리 뒤한 직업 천지던디 아직 일할 수 있는 노인네라면 돈 많이 버는 일을 하지 아 한 달에 27만원짜리를 왜 한대요 요새 뭘 해도 달에 100은 벌어요 차라리 공공근로를 하지 홈이 들고 슬렁슬렁 왔다갔다 하면서 4대 시간 일하고 4만원씩 벌더라고 신선 노름처럼 말하시네 대기해봤슈 나름 고추가 커요 내가 하천 쓰레기 줍다가 시궁장에 빠져 죽을 뻔했대니께 공무원 것들한테 매미 상체도 엄청 받는다고요 일할 수 없는 노인네는 천만금을 줘도 못하죠 안 아픈 데가 없고 안 고장난 데가 없는데 청소하다가 아픈 데 더 아프고 고장난 데 더 고장나봐요 병원비만 더 나오지 돈 안 되는 거 알면서 그나마 농사일 하는 건 거둬서 자식들한테 보내주고 나눠주는 보란과 재미가 있으니까 하는 건데 그깐 일은 뭔 보란과 재미가 있것슈 내가 하고 싶어도 내가 하고 싶어도 자식들 때문에 못해요 자식들이 난리치죠 이참에 이거 한다고 나대서 용돈 인상해야겠네 내가 자식당 이십 받는데 삼십으로 올려달라고 해야지 히히 드디어 김사또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이가 있었다 정 거시게 하면 오지랖되게 하슈 어차피 자주 청소하잖유 저번에도 덤프트럭이 회간마당에다 흩뿌리고 갔을 때도 회장님이 아니라 회장 사모님이 쓸고 있더만 남편이 시킨 게 아니었다 남편이 덤프트럭 운전사와 대판 싸워 마을 시끄러울까봐 몰래 치운 거였다 그리요 오지랖되게 하면 되겄네 그간 무엇으로 청소한가 뒤늦게 이자까지 쳐서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것슈 정소야 오지랖되게 최고지 정소되게 나가면 따놓은 일등일기요 반대하는 이도 있었다 큰일날 소리 오지랖댁 무릎수술 받은 거 몰라요 돈 안 바꿔도 청소를 그리 열심히 했는데 돈 줘봐요 돈 갚한다고 더욱 열심히 할 거 아니요 오지랖댁 청소하다가 무릎 터치면 여러분이 책임질 겁니까 누군가 핵심을 짚었다 당사자의 생각이 중요하지 오지랖댁 어디요 할매 있어? 할 수 있는겨 오지랖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나 빠지못해 하겠다는 낯빛으로 대답했다 아휴 어쩌겠어요 정하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저라도 해야죠 남편이 말 안 해준 게 있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 실은 남편도 몰랐다 어떤 미친놈이 청소 같은 것도 교육같이 시켜가며 시킬 줄 알았겠냐고 내 말이 그 말이요 청소를 왜 교육같이 시킨다는규 가봐 가보면 알겄지 교육 그거 별거 아니요 그냥 앉아 있으면 돼 들리면 들리는구나 듣고 졸리면 졸면 왜 노인네 안 듣고 잔다고 아무도 뭐라고 안 해 나만 자나? 다 자 안 자는 놈이 미친놈이지 들으나마나 한소리 듣고 있는데 잠이 안 와 김사토는 노인회장 되고 나서 원없이 회의를 해보았다 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열리는 정기회의만 한 달에 네 번이었다 안 가면 찝찝한 23개 행정리 노인회장들이 모이는 육경면 노인협회의만 꼭 가고 나머지 회의는 꼭 가야 할 일 아니면 위임으로 때우고 있었다 그놈의 회의 꼬박꼬박 나갔다가는 볼일 다 볼테다 근데 말이 회의지 그러니까 회의를 했다기보다는 주입식 교육받는 느낌이었다 정식 교육도 앵간히 받았다 면사무소 차원이 아닌 시청이나 노인회관 가서 유명하다는 특급 강사한테도 들었다 노인 인권교육 때가 때이니만큼 경로당 밑두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는 소리 같았다 웰다인 교육 잘 죽는 법을 얘기하는 듯 했다 치매 예방 교육 예방이 가능하기는 한 건가 의문만 들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교육 이러저러하게 노래 강사 치매 예방 강사들을 보내줄 건데 제발 많이들 참여하시게 노력해 달라고 신신 당부하는 듯 했다 어르신 보행 및 교통 안전 교육 노인네들 쓸데없이 나돌아 다니지 못하게 해달라는 소리 같았다 반나절 치기에 점심밥 주고 반주도 주고 교육비에 차비도 주니 안 가면 손해보는 듯 해서든 감투높은 이들이 꼬가서 두 손 공손히 내밀며 애쓴다고 치하하니 뭐라도 되는 듯 대접받은 맛에서든 말 잘하는 이들한테 전화로 시달리기 싫어서든 회의 때보다는 출석률이 월등히 높았다 김사또은 뭐니뭐니 해도 노인지도자 교육과정 연수를 잊을 수 없었다 노인대학은 시간 맞춰 다닐 형편이 안 된다고 굳고 사양했지만 연수는 여행 삼아 다녀오시면 된다고 이거 안 가면 우리 주무관들 높은 어르신들한테 엄청 갑질당한다고 하소연하니 안 갈 도리가 없었다 당일치기도 아니고 1박 2일이었다 관광버스로 말로만 듣고 텔레비전으로만 보던 무주구천동 노인전문교육원에 갔다 시대 변화에 따른 지도자 역할, 경로당 운영 회계실무, 무병장수 누리기 및 인문학 등의 강의를 들었다 강의 주제가 엄중해서인지 텔레비전에 밥 먹듯이 나간다는 경력 화려한 이들이 물 흐르듯 떠들어서인지 분위기가 학교 같아서인지 60년만에 공부하는 기분이었다 귀담아 듣고 집중한 시간보다 조는 시간이 더 많았지만 머릿속이 꽉 차는 듯 했다 수료증도 받았다 그냥 받은 게 아니고 파란색 가운에 파란색 학사물을 쓰고 받았다 단독사진도 찍었다 이십몇 년 전 큰아들 대학교 졸업식에서 못 이기는 척 입어봤을 때처럼 아리송했다 자랑스럽기도 하고 겸연적기도 하고 좋은 것도 같고 억울한 것도 같고 엉뚱하게 서럽기도 하고 노인회장 돼서 받은 교육이 아니더라도 김사토는 중학교까지 다녔고 군사교육의 민방위 교육도 받았고 영농교육, 축산교육도 어지간히 받아서 교육에 두려움이 없었지만 오지랖은 달랐다 새벽 중에 올 년 내로 시작하던 새마을 운동 시절에 공무원에게 듣던 소리를 제외한다면 국민학교 때 받은 교육이 전부였다 남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교육이 왜 그리 겁나는지 알 수가 없었다 오지랖은 수술실 들어갈 때 심정으로 대한노인의 안녕시지회 대강당에 들어갔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안전 직무 교육이라고 쓰인 현수막이 보였다 청소하는 사람만 따로 모아놓고 바귀벌레 한 마리 못 살게 곰팡이 한 점도 못 피게 상상할 수도 없었던 최신지 청소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나? 아우 가르쳐준 다음에 시험도 보는 거 아니야? 혹시 시험 못 보면 탈락하는 건가? 5만 가지 걱정을 하던 오지랖은 허탈해졌다 학교에서 일할 수쿨존 교통도우미, 꿈나무 급식도우미, 보육교사 도우미, 황금분재원에서 일할 분재도우미, 경로당에서 일하게 될 청소도우미 등 300명이 모였다 첫 번째 시간은 노인 일자리 사업이 올바른 이해였다 오지랖은 졸다 깨달을 반복했다 두 번째 시간은 치매 예방관리와 건강 등 안전 예방이었다 노인의 사무국장이라는 여성은 치매 얘기는 잠깐 하고 미투 얘기만 잔뜩 거랬다 요지는 일하시다가 절대로 미투로 오해받을 행동을 하지 말고 미투 당하거나 보면 즉시 무조건 신고하라는 것 같았다 누군가 도저히 못 들어주겠다는 듯 소리쳤다 아따 젊은 양반! 70여 편 애들이 미투 당하고 할 일이 어딨어? 걱정할 걸 걱정해야지 기다렸다는 듯이 입 근질근질해서 못 견디겠는 이들이 보탰다 왜 없어요? 이렇게 이쁜디? 아주머니는 여기 여자만 있는 줄 아나비네 가물의 콩 같은 영감님 한 분도 보탰다 남자는 무조건 미투한다는규? 환장하겄네 어물전망치는 꼴두기게 시킨다더니 꼴두기 같은 놈들 때문에 남자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잡소리가 판소리 메들리처럼 이어졌고 사무국장은 좌중을 통제하지 못하고 갈방질방했다 무지무지한 냄새가 스멀스멀 풍겨왔다 이 강력한 냄새를 풍길 사람은 그분밖에 없었다 오지랖은 걸레를 팽개치고 뛰어갔다 들어오지 마유 배고파서 그래 라면 하나만 끓여먹고 갈게 자네가 끓여주면 더 좋구 나가유 나가 아재가 10분만 있어도 회관 다 버려요 벌써 냄새 꽉 차고 있잖유 냄새가 나? 자네 되게 웃긴다 멋지게 냄새가 나 그래도 나는 걸 어째유 자네 왜 이렇게 야박해졌나 돈 받고 청소해봐유 안 야박해지나 아무리 깨끗이 쓸고 닦으면 뭐해요 아저씨 냄새 빼면 아무것도 안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80년 동안 냄새의 냄새도 모르고 산 사람이 나다 어? 왜 깔끔찍이 80년은 기억 안하고 냄새쟁이 1년만 기억하나 난 그게 미치도록 서러워 내가 아저씨 사정받을 형편이 못돼유 일당 27,000원 값을 해야뒤 마누라 죽고 나서 어이가 없더라 개첩한 아버지를 둔 자식이 좀 많으냐 개첩한 아버지라도 어느 정도는 챙겨주는 게 자식이지 않냐 내가 아빈으로 거의 못한 건 알지만 다른 집 자식들처럼 아비를 챙겨줄 줄 알았다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와서 밥도 해주고 반찬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흥 근데 코빼기도 안 비치더라 영절에도 안 오더라 내가 간다니까 올라오지도 못하게 해 자비도 안 주고 주소도 안 가르쳐줘 균이께 좀 잘 오시지 그랬슈 라면 끓을 줄 알면 밥도 할 줄 알잖유 집에 가서 드셔요 여기서는 안 듀오 밥 할 줄 안다 밥통에도 물 붓고 쌀 붓고 취사 누르면 되잖아 몇 번 해 먹어봤다 오래 놔두니까 곰팡이가 피대 하도 배고파서 푸르뎅당한 건 뼛속을 퍼먹고 배 달라서 퇴질 뻔했다 그 이후로는 집에서 밥 해본 적 없다 나가라니께 진짜 말 많으시네요 우리 남편 곧 올게요 우리 남편이 경고에 있죠 한 번만 더 마을회관에 들어오면 다리멍데기를 부러뜨린다고 경치기 전에 얼른 나가라고요 내가 밥은 안 해 먹었지만 빨래는 해 입었다 먹 어려워 세탁기 해놓고 돌리면 되잖아 자주 돌린 건 아니지만 한 달에 한 번은 돌렸어 근데 냄새가 난대 노인네한테 냄새가 나는 거 당연하잖아 근데 나한테 유독 심하긴 한데 나한테는 서울력 누숙자보다 열 배는 심한 냄새가 난대 자네도 내 냄새 몇 번 맡아봤지? 에이 근데 내 냄새가 그렇게 심했어? 지금도 맡고 있잖요 코메 미치것이요 아재 냄새는 백미터 밖에서부터 나요 사람 참 못쓰게 변했어 돈이 무섭구나 무서워 착한 오지랍이 돈 2만 7천원 때문에 일가친 적 아저씨를 밥도 안 먹이고 내줬는구나 치 비껴라 비켜 난 들어갈란다 안 듀오 안 듀오 오지랍들 왜 그리야? 정신 차려 뭔 잠꼬대를 그렇게 해? 오지랍이 눈을 떠보니 동갑내기 타짜댁이었다 아이고 살았다 꿈에서 냄새쟁이 아재를 만났지 뭐야 잠꼬대 할만하네 냄새쟁이 살았으면 청소맘만 노릇못해 먹을걸 냄새쟁이가 여기 한번 들어오면 청소하나 많아지 그렇지 않아도 꿈에 막 나타나서는 여기 어디 계신 거 아닐까 오지랍은 두려운 눈초리로 이방저방을 훑어보았다 아휴 하던 청소 마저 해야지 걸레질하다가 깜빡 졸았어 깨끗하구만 뭘 도둬까 타짜댁이 큼큼했다 박카스 먹었어? 걸레를 박카스물에 빨았어 냄새 없애는 내 직방이야 관광버스 모는 조카가 가르쳐줬어 홍어 냄새도 빼는 게 박카스래 무슨 냄새가 난다고 냄새쟁이 아재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아이고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청소하다 완전 노이로제 걸렸네 노인복지회관 도우미 교육은 총 3번이었다 9월에 중간점검 교육이 있었다 학수고대하던 점심시간 요새 큰 인기라는 새마을 식당에 갔다 뷔페라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었다 육경면에서 온 경로당 청소 도우미 19명이 나란히 앉았다 사는 리는 달라도 면단위에서 수십 년을 더불어 살아온 이들이라 거짓말 이렇게 저렇게 아는 사이였고 안다고 할 수 없는 사이라도 얼굴은 익었다 워메 1인당 8천원이네 저번에는 5천원짜리 된장찌개 주더니 어쩐 일이냐 이렇게 비싼 점심을 사주는 거 보니께 노인애가 돈이 많은갑이요 순진어기는 단체 300명인데 엄청 깎아 먹었거지 빨리 먹어봐야 뭐요 우리네는 천천히 먹자고 근데 이번에도 청소하는 법은 안 가르쳐주네요 순진어기는 청소도 안 해본 것들이 청소 선수들한테 뭘 가르쳐 우리가 가르치면 가르쳤지 가르쳐줄 것은 없고 가르쳐줬다고 하면서 사업빈을 써야 되니께 아무거나 하는겨 우리는 그냥 듣는 동 많은 동 있다가 가면 돼요 밥 먹으러 왔다 생각하고 겁나게들 먹으라고 여기 내가 몇 번 와봤는데 되게 맛있어 결혼식 비빌보다 10배는 맛나다 그냥 집 청소하듯이 하면 되는 거 맞쥬 내가 하고 있는 청소가 돈 주는 데서 원하는 청소인지 걱정시러워서 누가 아까부터 수천여 첫날 밤 치르는 소리를 하는겨 에구 니 오지랖댕이구먼 그려 오지랖댕은 그러고도 남지 내가 청소해 본 데서 정말 힘들었던 데는 아파트 계단이요 아이고 20층 꼭대기부터 한 계단 한 계단 내려오면서 닦아봐 미치지 미쳐 병원 청소 해봤남 특히 수술 막 끝내고 상상이 한 가지 제일 싸할 때가 심야에 애태어난 수술실이라니께 한밤쯤 애가 나온겨 피덩이가 장난 아니거든 뭐 그까짓 걸 가지고 의뢰한겨야 난 죽은 사람도 닦아봤구먼 밥 먹으러 와서 꼭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진짜 무서운 청소는 부잣집 청소여 하나같이 비싼 거라 식은담이 줄줄 난다니까 먹을 것 가지러 가서도 밥 먹으면서도 한 번 물붙은 청소 경력 자랑담은 멈추지 않았다 제과점 바닥 유리창 닦던 경험은 명암도 문 내밀 청소들이었다 오지랖은 어떤 청소가 더 무서운지 더 어려운지 더 괴로운지 가늠하기 어려웠다 청소의 달인 혹은 청소의 여왕들을 만난 것만은 분명히 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런 싸구려 청소를 나오시게 된기요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 사업의 일환인 치매 예방 교육 강사는 가도심의 꽃청춘이었다 첫 주엔 노인회장 내에가 애쓴 보람이 있어 23명이나 모였다 어머님들 아버님들 치매 방지 하나만 명심하면 됩니다 머리를 계속 쓴다 치매에 머리가 굳는다는 겁니다 머리를 계속 써주면 쉽게 굳지 않습니다 치매 예방 수칙을 말씀드릴게요 일주일에 3번 이상 걷기 틈틈이 읽기 그리기 쓰기 음식 골고루 먹기 머리 절대 부딪히지 않기 술 조금 마시기 그면 이런 얘기를 늘어놓고는 스케치북과 색색펜을 나누어 주었다 아무거나 그려보라고 했다 까마득한 옛날 그림일기 쓸 때 그려보고는 뭘 그려본 적이 없는 이들이라 그리지는 않고 고지랑대기만 했다 아무거나가 제일 어렵다고 들었는데 정말 아무거나가 어렵구만 그러지 말고 뭘 그리라고 해주셔 정 그릴 게 떠오르지 않으면 어머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얼굴을 그리셔요 자식 없는 사람은 아버님 그리면 되죠 영검태기 얼굴을 왜 그려 만날 보는 것도 지겹구만 그리야 꿈속에서 만나는 것도 지겨워 두 번째 주엔 딱 두 명만 나왔다 하도 청소를 심하게 해서 청소마마라는 새 별명을 얻은 오지랍과 회관을 자기 집으로 아는 타자떼 강사가 색종이를 나누어 주었다 화투 잘 치고 유짤 던지는 타자떼은 강사보다 더 잘 접었다 우와 선수시네요 선수 내가 손으로 하는 건 다 잘한다우 오지랍은 강사가 붙잡고 가르쳐 주었는데도 엉망이었다 배는 모자 같았고 학은 거북 같았다 너무 슬퍼하신다 접었다는 게 중요하지 모양 빠져도 상관없어요 내가 이렇게 못 접는 사람이었나 기미켜서 그리요 세 번째 주에는 글쓰기였다 자식이든 남편이든 손주든 옛사랑이든 누군가에게 편지를 써보라고 했다 타자떼이 쓴 글을 보고 강사가 칭찬해 주었다 잘 쓰셨습니다 열심히 썼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못 썼다는 얘기? 그러고 보니 내가 손으로 못하는 게 딱 하나 있구만 바로 글짓기요 오지랍이 남편에게 쓴 편지를 읽고 강사가 휘둥그레졌다 우와 어머님 잘 쓰시네요 당사자는 겸은 적어서 댓글을 못하고 타자떼이 주어올렸다 청소마마님이 읽고 쓰기 하나는 우리 면에서 탑이라우 역경기 분여 외연 50명이 평생 읽은 책보다 청소마마 혼자 읽은 책이 더 많을걸 일기까지 쓰고 그러니 그 뱃속에서 작가가 안 나오고 백이요 아들이 작가세요 강사는 작가라는 직업에 대해 좀 아는가 보았다 작가를 둔 어머니로서 2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을 강사가 해주었다 배 걸린 직업인데 아이고 하고 혀 차는 소리만 듣다가 작가가 이 사회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면요 하면서 시작된 굉장한 얘기에 괜스레 뿌듯해졌다 이렇게 작가를 알아주는 사람한테는 달라고 하지 않아도 주고 싶은데 강사가 먼저 아드님 책 한 권 얻어볼 수 있느냐고 했다 일주일 후 한 달 전에 나온 아들의 소설집 한 권을 주었더니 강사는 굳이 책값을 내놓았다 꽃종이 봉투에 곱게 담아서 작가 아들에게 전해달라는 것이었다 책은 돈 주고 사보는 거라며 또 일주일 후 강사는 책을 낱낱이 읽은 모양이었다 듣기에 황감한 치사를 해주었다 아이고 눈물이 날라고 그러네 내 아들 소설 진짜 읽은 사람은 남편 국민의 교동장 서울 사는 꽃님이 그리고 딱 세 번째 만나요 근데 어머님 아버님 얘기 맞죠? 그러게 내 얘기를 쓰니까 안 팔리는 거겠죠 나라도 시골 읽은 얘기 재미없어서 안 사겠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꼭 필요한 이야기예요 강사는 문득 오지랖의 두 손을 맞잡았다 어머니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야겠어요 누구나 그래야죠 특히 어머니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면서 아드님이 쓸 이야기를 많이 많이 만들어주셔야 해요 오지랖은 가슴뼈가 무지끈했다 역경리 노인의 2018년도 연말총회 노인들이 노인 강령을 읽느라 한 목소리를 냈다 존경받는 노인이 되도록 노력한다 2. 우리는 격려유치니 윤리강과 전통적 가족제도가 유지 발전되도록 힘쓴다 3. 우리는 청소년을 선도하고 젊은 세대에 봉사하며 사회 정의 구현에 앞장 쓴다 노인회장이 인사말을 했다 예 김사또입니다 올여름은 참말로 겁나게 더웠습니다 그 더위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목표는 하나뿐인 것 같습니다 자식들에게 짐 대지 않고 살아내기 자 건배 제의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강령하자 강령하자 그러고 안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올해는 피폐음식으로 바꿨습니다 우리 노인의 예산으로 나오는 돈이 400만원 조금 못되는데 나눠드린 회계보고서 보시면 알겠지만 딱 맞춰 썼어요 돈 남겨봤자 골치 아프고 남은 돈으로 오늘 1인당 2만 5천원짜리 특급 피폐 먹으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맛있게 드시고 신나게 노셔유 그리고 우리는 주가공연 같은 거 없냐 하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래서 불렀습니다 우리 동네 가수왕 팔방미가 고등학교에서 댄스반을 이끌고 있답니다 팔방미가 댄스반에다 국악반 친구들까지 데려와서 효도공연을 해주겠대요 노인들에게 그토록 갈제할 기운이 있었던가 멀리 경상도 경제선안 지진으로 덩달아 흔들렸을 때처럼 회관이 들썩였다 그러고 남편 잘못 만나서 매년 노인의 연말총회 때 100명분 파판 사람이 있습니다 연말총회 때만 했나미요 시시때때로 했죠 면성이들 밥도 여러 번 차려주더만 이제는 그 사람이 더 이상 바빨일 없을 겁니다 무조건 피폐 부를 겁니다 그러고 그 사람이 아무도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할 수 없이 10개월 동안 청소도미를 했습니다 그간 바빠고 청소하느라고 애써주신 우리 오지람 여사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까보다는 약했지만 충분히 잘 감격하는 가슴 뭉클할 만한 박수 소리가 있었다 정소마마님 한마디 아쉬워 지지하는 소리가 잇따랐다 엉거주쯤 일어선 오지랍은 곧 눈물이라도 쏟아날 것 같은 얼굴이었다 겁을 먹어 잔뜩 긴장한 탓이었다 남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말을 해본 적이 없는 인생이었다 인생 다 살았다고 생각했는디 참 아직도 깨닫고 새로 느낄 게 많다는 걸 새삼 깨달은 한 해였네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거구먼요 어르신들도 힘차게 사셔요 아셨쥬? 저물어가는 자들의 시간이 달아오를 참이었다 소설은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김종광 작가는 중앙대학교 문외창작가에서 공부했습니다 1998년 개간 문학동네 여름으로 데뷔했습니다 2000년 중앙일보 신준문위의 희곡 해로가가 당선되었습니다 신동엽 창작상, 제비꽃 서민 소설상 이우철 통일로 문학상 특별상, 류지연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소설집으로 경찰사의 안녕, 모내기 블루스, 낙서문학사, 처음의 아이들, 놀러가자 고요가 있고 중편소설 71년생 다인이, 죽음의 한일전 청소년 소설, 처음 연애, 착한 대화, 조선의 낙은의 소년 장보기 장편소설, 야살쟁이로, 윤련 악원구, 군대 이야기, 척경음, 똥깨 행진곡, 왕자 이후 별의별, 조선통신사 산문지, 사람을 공부하고 너를 생각한다 웃어라 내 얼굴 등이 있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긴 whatnot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척경음 20 ekon